김호준 총수 제가 총선 때도 물 먹었고 강의할 때도 물 먹고 제가 강의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부탁드릴 게 있어요 오늘 강의는 재미가 없습니다 원래는 강의를 하게 되면 제 지론이 재미 70% 의미 30% 그렇게 되는데요 오늘은 거꾸로 의미 70% 재미 30% 그래서 굉장히 지루할 거예요 그런데도 참아야 돼 아셨죠? 재미가 없는데 그래도 그 강의를 끝까지 듣는 사람도 끝까지 하려면 박수를 아무때나 쳐줘야 돼 안 웃겨도 자 시작할게요 슬레이트 춤 박수 한 번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정청래 생계를 위한 강의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고 두 번째는 언제 할지 저도 잘 모르고 김호준 총수도 잘 몰라요 어쨌든 국회의원 신분일 때 강의는 오늘 하고 아마 국회의원 신분이 아닌 상태에서 또 한 번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페이스북에 이미 제가 올렸어요 그런데 그것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합니다 정청래가 컷오프 됐을 때 여러분 무슨 생각 들었어요? 네? 막했다 민주주의가 깨졌다 민주주의가 깨졌다 그런 또 학술적인 얘기 하지 말고 민주당이 미쳤다 정의당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또 정의당 찍자 그건 내가 우리 당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킬 저는 아까 저번에 더불어민주당이 미쳤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말했는데 저는 제가 미칠 것 같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상상한 일이 아니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까 컷오프 될 만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 잘못이고 제 부족함인데 더불어민주당 안에 있기에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존재였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몰랐고 오늘 우리 보좌관 만나서 들어보니 컷오프 되기 한 2주 전부터 미리 예견되어 있었던 일이다 그러면서 우리 보좌관이 의원님 그래서 제가 2주 전부터 공기가 이상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의원님은 그건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야 무슨 쓸데없는 소리하고 그래 라고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라고 오늘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 보좌관 말이 컷오프가 됐어요 여러분들은 남일이니까 그냥 내가 생각하는 일 정도만 생각하는데 제가 종합정리를 했어요 분석을 했는데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얼미터 여름주사 기준으로 5.5%가 떨어졌습니다 전국 지지도에서 5.5%가 떨어졌다는 것은 수도권의 경우에는 10%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수도권에서 지지율이 10%가 빠졌다는 것은 지금 총선 122석 중에서 수도권에서 85석을 우리가 압승을 했는데 그것과는 정반대 수도권에서 어쩌면 새누리당이 받아놓은 성적표를 그때 당시 기준으로 본다면 받은 거예요 3월 10일부터 3월 17일 이 때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든 극복이 일단 됐어요 그리고 내가 컷오프가 됐다는 소식을 아직도 당 지도부로부터 전화받은 건 없어요 그냥 언론을 통해서 지금도 안 거예요 어느 누구도 저한테 컷오프 됐다고 저한테 전화한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재심을 청구했어요 그런데 재심이 기각됐다는 것을 아직도 통보받지 못하고 있어요 언론을 통해서 그냥 알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아 내가 공천이 떨어졌구나 하고 언론을 통해서 알고 그냥 포기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일주일 동안 제가 칩거를 했잖아요 칩거를 했는데 그런데 저는 저는 한 3일 지나니까 힐링이 다 됐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어느 국회의원 한 명이 공천이 탈락됐다고 해서 이렇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전국적으로 들끓었던던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 시대에 참 검색인이잖아요 다 검색을 해봤어 우리 할 일이 없잖아 다 댓글도 봤어요 봤는데 이걸 웬걸 내가 국회의원 컷오프 안 됐으면 그냥 공천을 받았으면 감히 보지 못했을 그 놀라운 광경들을 보고 말았어요 내가 3일 지나니까 첫 번째 기대는 재심을 신청하면 너무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들끓고 있으니까 구제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솔직히 했어요 그리고 재심을 신청했어요 신청을 했는데 그거 있잖아요 뒷끝 장렬 끝까지 추적해서 조준사살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누구라고는 얘기하지 않겠는데 재심의 현장에 당 지도부에서 파견한 사람이 가서 이건 기각시켜야 된다 재심에서 번복을 하더라도 비대위는 받아들이지 않겠다 하고서 다시 확인사살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제가 들어요 밤중에 듣고 이거는 안되는 일이구나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재심을 하는 위원장이 변호사인데 피모 변호사인데 불려갔다고 들었어요 제가 비대위 대표한테 불려가서 엉뚱한 생각 하지 마라 라고 한 번 침을 넣고 또 한 명을 파견합니다 재심의 가 열리는 곳에 그리고 원래는 가부 투표를 해야 돼요 재심의원들이 7명이면 4대3으로 나오면 구제가 되는 거고 4대3 이하로 나오면 구제가 안되는 건데 투표도 못했어요 투표도 못하고 그냥 기각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지체 없이 쏜살 같은 기각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때 정청례 구제를 위해서 재심 활동을 했던 대한민국에 제가 봤을 땐 100만 명 정도 될 것 같아 정청례를 구제하라 정청례를 구제하라 당사 앞에서 필리버스터도 하고 거기 보고 열받고 막 했던 그냥 어린이들 한 100만 명이라고 쳐요 그 100만 명의 노력은 한 명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냥 그 재심이 끝나고 나서는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그런데 올라오는 댓글과 반응들은 정말 제가 개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거였어요 그리고 저는 겁이 나기 시작했어요 5일째 되는 날부터는 왜냐하면 내가 진짜 함부로 내 혼자만의 결정을 하면 안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한테 페이스북 트위터 쪽지로 하루에 수백 번씩 쪽지가 와요 그리고 심지어는 미국에 있는 어느 단체에서는 성명수 성명도 내요 그리고서 미국에서 들어와서 자원봉사하겠다 호원금 내겠다 그러니 탈당해서 무수속 나가라 이게 99%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대중정치인은 대중들의 그런 절대적인 99%에 해당되니까 그리고 저희 지역구에서는 더 심했어요 그러면 저는 그 선택을 해야 돼요 탈당하고 무수속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것과는 정반대의 선택을 했죠 왜냐하면 일시적으로 그분들이 아까 여기 있어요 요분 요분 내가 기억해 와가지고 무수속 안 나간다고 붙잡고 엄청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다 좋은데 침이 너무 튀어가지고 잘 모르겠죠 요 친구 손 들어봐요 요 친구가 왜 무수속 안 나가냐고 왜 지금은 당에 남겠다고 그러냐고 하면서 나를 붙잡고 얘기를 하는데 그 동영상 보면 다 나와요 그 동영상 중에서 내가 이렇게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침이 너무 튀어가지고 근데 어떤 카메라에 있으면 각종 잡았는데 이렇게 했을 때 울고 있는 정청매로 우는 게 아니야 그게 침이 너무 튀겨가지고 앞으로 조심하세요 알았지 진짜 엄청 이게 성수가 엄청 튀기더구만 하여튼 그 정도로 이분이 캘리버스터 자주 나왔던 분인데 그렇게 침 튀기면서 무수속 나가라고 그렇게 뭐야 실시간 실시간 아프리카 TV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근데 그거를 뿌리쳐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유승민도 되고 이해찬님도 되는 거 봐라 정청매도 나갔으면 됐을 거 아니냐 또 요거가지고 나를 또 갈구고 있어요 지금 동네 사람들은 자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결정을 했어요 했는데 왜 나는 그 대중들의 요구 대중정치인을 지향하는 사람이 왜 99%에 달하는 무속과 탈당을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이게 바로 현명한 대중정치인이 걸어야 될 길입니다 그 수만 건의 수십만 건의 댓글을 한 줄로 압축 요약하면 뭔지 아세요 한번 알아맞춰보세요 그럼 앞에 앉아 안 앉았어야지 얘기해보세요 뭐 같아요 둘이 사귀어요 부부예요 아 부부예요 잘 맞네 별로 싸움이 없을 것 같아 제가 주관적으로 그 댓글을 다 분석했을 때 한마디로 이거 했어요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처음으로 울어봅니다 이게 공통분모였어요 자 그렇다면 일단 대중적으로는 제가 먹힌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가 우리 아버지 일도 아니고 어머니 일도 아니고 돌아가신 것도 아닌데 남을 위해서 울어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정천례가 잘렸지만 내가 잘렸다 야 내가 어디 더컨뉴스 다니니까 저 붙잡고 울면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 의원님 우리 다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을 컷오프 했으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정답이었어요 사람들은 왜 정천례 일개의 국회의원 후보에 불과한데 그렇게 울었을까 그리고 그렇게 흥분했을까 그건 뭐냐면 심리적 동일체 의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비록 부끄럽게도 저지만 제가 그걸 객관적으로 분석을 한 거예요 아 정천례가 잘린 것은 나를 잘린 거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정천례를 좋아하고 지지하는 우리들은 필요 없다는 얘기인가 이런 심리적 일체감 이거였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순간적으로 불만이 있는 선택을 하더라도 그게 그리고 또 옳은 선택이고 한다면 나를 이해해 줄 것이다 그리고 정천례가 이렇게 아파서 슬퍼하고 있는데 거기다 공격하려면 한국사람 살 못해 좀 그거 보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런 것까지 다 얘기하네 까방권이라고 그래 정천례를 까면 안 돼 설령 좀 마음에 안 드는 선택을 하더라도 그게 제가 그런 대중의 또 백을 믿고 대중의 힘을 믿고 탈당을 하지 않고 무속으로 한 겁니다 자 근데 제 자랑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국회의원이 공천을 못 받는 경우도 거의 처음이었고 그런 국회의원이 저는 선당우산 쓰지 않았습니다 당의 재물이 되겠다고 하는 것도 흔치 않은 일이 없고 거기다가 더 대박이 뭐냐면 더 큰 유세단이야 떨어진 놈이 붙은 사람들 도와달라고 하고 다니는 거야 이 무슨 반전이야 이거 근데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걸 했어요 자 그리고 실제로 보통 정치인들이 어떤 어떤 조사 특별위원회를 만들겠습니다 뭐뭐를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겠습니다 하면 그 기자회견 하는 게 절반입니다 나머지는 잘 안 해요 그리고 어떤 어떤 조사단 어떤 어떤 특별위원회가 활동을 마치겠습니다 하고 기자회견 하는 거 봤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기존 같으면 더 큰 유세단을 만들어서 부단장의 부단장의 김광진 장하나 김빈 뭐 이렇게 해서 남영희 이렇게 해서 우리 돌아다니겠습니다 하고 정론관에서 기자회견 했잖아요 그게 절반이에요 활동에 그리고 대충 한 대여섯 군데 가고 끝냅니다 보통의 경우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94군데를 갔어요 만 500킬로를 달렸어요 그리고 정말 바빴어요 그래서 너무 바빠서 아파할 시간이 없었어요 실제로 끝나고 나니까 굉장히 아파 근데 그 순간은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또 나같은 경우는 마폴 손혜원 후보도 당선시켜야 되기 때문에 아파할 시간이 없었어요 기존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기존의 정치관념으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더 큰 유세단도 없는 일이었지만 그걸 미련하게 한다고 해놓고 진짜 해 이런 경우도 드문 케이스 그리고 저는 마포 손혜원 후보 막판 유세 때문에 못 갔지만 이 사람들 어디 갔는지 아세요? 팽목항 갔어요 저는 이제 우리 동네 유세 때문에 못 갔는데 그 사람들은 팽목항 갔어요 그 다음 날 올라갔어요 그런 경우는 없는 경우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무슨 대단히 뭐 잘나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뭐냐면 한마디를 얘기한다면 그냥 정청례답게 한 거예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왜 코드오프를 당했을까요? 옳은 말을 하니까 좀 잠잠고 있어요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제가요 4년간 의정활동 그냥 객관적인 지표로만 얘기한다면 법률 170건 발의 공동발의가 아니에요 대표발의 대표발의 자기가 내서 9명 도장을 더 받아서 내는 걸 보고 법안 발의라고 그러는데 대표발의는 자기가 만들어야 돼요 170건 아마 법안 발의건수로는 5등 정도 했을 거예요 300명 중에서 통과건수는 55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진성준 이게 없지? 진성준은 3건이래요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리고 본회의 본회의 출석률 97% 굉장히 높은 겁니다 상임위 출석률 97% 굉장히 높은 겁니다 저는 다른 건 몰라도 국회의원 시작하면서 돈의 출석은 100% 해야 되겠다라고 의정활동 목표로 삼았어요 이게 몇 개졌는지 아세요? 그 놈의 징계 때문에 그래서 징계를 먹고 언론의 접촉을 피하고 있을 때인데 본회의가 열렸어요 의원들이 나오지 말라고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왜냐 그때 공무원연금법 통과되는 날인데 정청례가 보류를 통해서 앉아있으면 옆에 주석류 맨 그것만 사진 찍혀가지고 공무원연금 통과되는 게 희석된다고 그러니까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제가 진짜 그걸 망설였어요 근데 10시가 돼도 본회의가 시작이 안됐어 그래서 집에 있다가 갈까? 살짝만 갔다 올까? 그래서 다 빠졌어요 또 한 번은 여당이 단독으로 국회를 소집해서 들어간 날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옆에 있는 짝꿍 김민기원한테 얘기했어요 나 국회에 상임 국회에 본회의 출석률이 중요한데 보내가 살짝 가가지고 막 항의한 척하고 살짝 빠지면 안될까? 김민기원한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정청례답지 않대 다 꼼수라고 안다는 거야 진짜 그 정도로 본회의 출석률은 제가 집착했습니다 세월호 사건 2, 3주 후인가 장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전라남도 강진입니다 근데 어제 돌아가셨어요 어제 내려갔어요 오늘 있었어요 손진받았어요 윤상계 내일 본회의가 잡힌 거예요 아 오늘 갑자기 제가 어떻게 있겠어요 저 그냥 본회의 올라갔어요 전라남도 강진에서 차 타고 광주까지 가서 비행기 타고 올라가서 본회의장 출석 딱 하고 1시간 딱 있다가 다시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4시간 동안 저만 다른 온 사람들을 다 못 만나고 그냥 다 가버렸어요 그 정도로 본회의 출석을 제가 중요하게 생각한 이유는 마지막에 찬성이든 반대든 기권이든 마지막 법안이 통과되는 절차잖아요 그건 국회의원으로서 내가 다 참석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어쨌든 그런 이유로 깨졌어 그게 97% 자 제가 제가 나중에는 뭐 얘기도 지금 아예 얘기를 해볼게요 국정감사든 아니면 뭐든 시민단체가 막 평가를 합니다 시민단체가 막 평가를 해서 상을 줘요 근데 그 상이 흔한 상이긴 해 근데 이 상은 70명씩 받으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런데도 그 상은 제가 다 받았어요 16개인가 7개인가 받았어요 아마 제일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상 중에 제일 중요한 상이 있어요 상금이 있는 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가장 정확한 상이에요 국회 사무처평가 우수구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건 진짜 객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40명을 선발해가지고 1등부터 3등까지는 800만원을 주고 그리고 나머지 40명은 400만원을 줘요 4년 연속 제가 받았어요 그런데 국회 여의도에서는 그래요 동네에서 동네에서는 서울에 지금 하나 늘어가지고 49개 지역구인데 48개 지역구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후보의 경쟁력을 여론조사했습니다 3등 안에 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1등인지 2등인지 3등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거 한 업체 여론조사 회사사장한테 제가 들었어요 의원님 등수를 얘기해주는 것은 우리가 영어 기밀이고 그건 더 이상 안되니까 말씀 못 드립니다 그런데 하여튼 최상위권인 줄만 알고 계세요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그러면 1등 아니면 2등 3등이거든 그랬어요 지난 4년 전 총선에서 제가 18,500표 차로 이겼습니다 감이 잘 안 오죠 18,500표는 17% 차로 이긴 거예요 1등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박영선 의원 그분이 21,000표 차로 이기고 제가 18,500표 차로 이겼어요 그리고 우리 캠프 사람들은 이번에 제가 공천 받고 나갔으면 25,000표 차 이상으로 이길 것 같다는 게 제가 그냥 객관적으로 평가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결과 20대 30대가 투표를 더했으니까 저는 그냥 아전인수가 아니라 3만표 정도 차가 날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마포일 지역구 20대 30대 40대 유권자 비율이 61.5%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젊은 층이 많습니다 자 자랑 끝 자 어쨌든 이런 사람은 컷오프 돼야 돼요 이게 비문이잖아요 이런 사람은 컷오프 돼야 되잖아 그게 비문이에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저랑 있으면 불편합니다 그리고 저는 2001년도 오마이뉴스가 창립된 때 저는 인터넷과 친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인터넷 자체가 댓글 쓰는 것도 그냥 무슨 화성에서 온 사람들이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곧 국민이고 그게 곧 민심이다라고 그리고 너무나 손쉬운 방법이잖아요 인터넷을 하는 것이 오프라인에서 만나려면 차비 들고 어디 가야 되고 만나는데 온라인에서는 너무 쉽게 만나잖아요 그래서 2001년도 오마이뉴스 시민기자였어요 이미 뒤처지는 정당이에요 스피드 정당이에요 지금은 SNS 시대에요 김대중 대통령은 TV토론 때문에 대통령이 됐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인터넷 때문에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은 SNS 대통령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시대정신이에요 그 SNS라는 건 뭐예요 빠른 전파 공유 확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정당으로서는 즉각 대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빠른 대처 그러지 않으면 실기를 해요 그런데 당에서는 이것을 잘 몰라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래서 저는 얘기를 하는 횟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인터넷에서 보잖아요 SNS 보면 정답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정답은 굉장히 예리하고 날카로워요 둔각이 없어요 항상 예각이에요 뼈쭉뼈쭉해 그런데 그걸 얘기하는 정천들에도 뼈쭉뼈쭉해 불편해요 그래서 컷오프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한테 진짜 고마운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거거든요 정천례 너 같은 사람은 필요 없어 필요 없어 너는 네가 의정활동을 잘했든 지역구에서 지지율이 높든 많은 사람한테 지지와 성원을 받든 컷오프 돼서 많은 사람들이 너 때문에 울었든 우리 당황은 필요 없어 하고 천길을 낭떠러져서 바로 차버렸어요 그러고 저는 거기 떨어지기 시작했죠 그런데 제가 떨어졌으면 천길을 낭떠러 떨어졌으면 두부도 파손되고 내장도 나오고 비참하기 전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역시 제 믿음이 틀리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딱 바닥 건져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서로 눈보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사형선고 당한 거죠 그리고 아직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청례는 사형집행이 됐다 다만 시체 확인을 안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죽은 줄 알아요 사형집행을 했으니까 그런데 천길을 낭떠러지 사형집행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받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당해서 지금 못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저를 지금 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다니면서 웃긴 얘기도 하고 파파이스에서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 때문에 짤렸어 솔직히 얘기하면 그런데 저희들이 또 살려놨어 그래서 저를 죽인 것도 역설적이게도 여러분들이고 저를 살려놓은 것도 여러분들이에요 그걸 두자로 얘기하면 대중이에요 대중 국회의원 정도를 하는 사람은 5천만 국민 중에 300명입니다 굉장히 선택받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들은 논두렁 정기라도 타고나야 국회의원이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5천만 명 국민 중에서 보세요 대법관 하던 사람도 국회의원 하려고 그러죠 국무총리 했던 사람도 국회의원 하려고 그러죠 농현대통령만큼 특이한 분이야 그분은 대통령 끝내고 종로구 구의원 하려고 했어 실제로 비서실장에 가서 광주 가서 구의원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만큼 대통령을 진행한 분 빼놓고는 국무총리까지 한 사람들도 다 국회의원 하려고 그래요 뭐가 그렇게 좋은지는 모르겠어 차츰 얘기하고 그런데 그 국회의원은 대중적으로 유명한 알려진 사람들이고 또 그 국회의원들은 대중정치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적어도 20만 명이 뽑아낸 거 아니에요 20만 명은 엄청난 대중이죠 그게 대중정치인이에요 그러면 그 대중정치인은 어떻게 정치활동을 해야 되냐면 대중정치인은 대중의 이슈를 대중의 언어로 대중에게 직접 말해야 됩니다 그게 국회의원이 갈 길이에요 대중정치인은 그런데 여러분들 또 물어봐야지 또 모를 거 같아 300명 국회의원 중에서 대중적으로 국민들이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될까요 30명이 안 된다고 합니다 30명이 안 된대요 기자들도 잘 몰라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이번에 19대 국회 4년간 본회의당에서 계속 봤을 거 아니에요 국회의원들은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은 절반 이상을 제가 모릅니다 물론 새누리당 모든 사람들이 저를 안 돼요 저는 몰라요 진짜로 부산에 덕헌유세당 지원유세 갔는데 여기 국회의원이 누구예요 그런데 말하는데 처음 들어온 사람이에요 저도 몰라요 저도 그러니까 많은 국회의원들이 대중정치인의 길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에 잔잔히 흐르는 주제가 뭐냐면 이런 국회의원들을 대중정치인으로 불러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너무 많이 불러내가지고 잘렸지만 아시겠어요? 그래서 국회의원 활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그냥 제가 적어왔어요 적어왔는데 앞에 부분은 그냥 대충대충 얘기하고 국회의원 활용법 일명 갈국이법 그거 말씀드리는데 국회의원은 네 가지 활동을 합니다 입법활동 예산감시활동 지역구활동 그리고 정당활동 이렇게 네 가지로 형성이 됩니다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네 그래서 좋은 국회의원인지 아닌지 국회의원 좋은 국회의원 간별법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많은 상을 타는 상황 중에서 국회 사무처에서 준 상을 받은 국회의원이다 그러면 그 국회의원은 입법활동을 매우 잘하는 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아무나 주지 않습니다 돈까지 줘요 400만 원 그래서 국회의원들 명함을 보고 나중에 의정보고서들 보든 앞으로 4년에 또 총선을 할텐데 국회 사무처평가 입법개발 우수의원 수상 이렇게 받은 사람은 그냥 찍어줘도 됩니다 300명 국회의원 중에서 40등 안에 든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죠? 국회의원 간별법 나중에 또 강의할지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입법활동을 하는데요 공동관리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진선미 의원이 어떤 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한테 도장을 찍어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찍어줘요 의미가 없습니다 이걸 보고 공동발의자로 하는데 대표 발의를 몇 개 했느냐 그리고 몇 개가 통과됐느냐 이걸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100개 이상 냈다 그러면 찍어줘도 됩니다 그거 쉽지 않아요 100개 이상 안 냈다 의심해야 됩니다 놀고 먹은 거예요 자 그런데 대표 발의 중에서도 재정법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개정법안은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금치산자 한청치산자를 용원을 바꾸자 그럼 다른 거를 바꿉니다 그러면 무슨 후견일인 거를 바꿔요 그럼 그 법은 수천 개를 바꿔야 돼요 그거는 대체적으로 상임위원장이 독식합니다 입법성적으로 그런 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법안 발의 중에서도 개정법안이 아니라 재정법안이라고 있습니다 재정법안은 뭐예요 없던 걸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거는 재정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17대 초선 때 했던 것 중에 게임산업진흥법 이건 재정법안입니다 그래서 e스포츠를 진흥시키자 하는 취지를 했던 그 법은 재정법안입니다 개정법안보다 복잡합니다 국회에서 상임위에서 공청회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재정법안을 두 개 이상 했다 그러면 상당히 훌륭한 국회의원입니다 왜? 없던 것을 새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질서를 뭔가를 새로 창조한 거거든요 그래서 재정법안이 두 개 정도 있다 굉장히 훌륭한 것입니다 왜? 재정법안 4년 동안 하나 통과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재정법안 한 개 이상 통과시키는 국회의원이 30명을 넘지 않습니다 두 개를 했다 굉장히 훌륭한 겁니다 아셨죠? 박근혜 대통령은 의원 시절에 별로 한 개 없어요 이미 정청례 VS 박근혜 비교한 거 있어요 인터넷 보면 다 있어요 그런 의원들은 뽑으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국회의원 두 번째 활동 예산 감시 활동입니다 이거는 너무 복잡하고 길고 그래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따로 설명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여러분 그냥 맛보기만 보여드리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세금을 내잖아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국가 예산을 씁니다 근데 380조 원입니다 국가 1년 예산이 근데 우리가 무기 도입을 하잖아요 미국에서 주로 무기를 사옵니다 근데 FMS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국에 비행기를 사요 사는데 미국 국방부하고 직접 거래 안 해요 미국에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거기다가 사는 거예요 아시겠죠 비행기 한 대 굉장히 비싸잖아요 FX 이런 것도 나왔지만 근데 FMS 라는 게 뭐냐면 미리 천억을 줘요 그러면 비행기는 뭐든 물건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직 덜 만들었어 좀 기다려 그게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천억을 넣었어요 그러면 이자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자는 찾을 길이 없습니다 천억을 넣어서 50억 이자가 발생했어 2년이면 100억이에요 그러면 100억을 우리가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 대행업체가 먹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빠져나가는 돈 이게 1년이야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수천억 따위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은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한 명이 활동하는 것에 따라서 예산은 1조를 절약할 수도 있고 10조를 절약할 수도 있어요 그게 국회의원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예를 들면 강정마을 건설한다고 그게 2,500억인가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국회에서 부대 조건을 잡니다 이런 조건 이런 조건 이런 조건 다섯 개를 달고 통관시켰어요 그 다음에는 팔로업이 없어요 근데 제가 누구예요 그런 거 다 보잖아요 그래서 2012년도 이번에 재선국형이 됐을 때 다섯 개 조건을 걸었던 걸 하나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다섯 개를 다 지킨다는 부대 조건을 다시 하나 걸자 그게 6항입니다 근데 그걸 12월 31일 밤 11시 30분에 예산결산 특별회의원에서 제가 수정안을 제기합니다 수정안을 내요 수정안은 누구든지 낼 수 있어요 근데 관행처럼 그 시간에는 안 내죠 왜 12월 31일 예산통과에 맞추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냥 내 안 받아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구 수정하다가 하루가 넘겨요 그럼 내년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11시 반에 제가 기습적으로 강정마을 해군기지 부대 조건이 다섯 가지가 지금까지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를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냐 여기에 있는 국회의원님들 여러분 자존심도 안 상하냐 그러니까 이걸 다시 부대 조건으로 달자 라고 수정안을 제가 내요 그러니까 모든 국회의원들이 맞아 자존심 상하네 그렇지만 상하지만 안 돼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 정청론회가 마음에 안 들어도 너무 옳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그럼 수정안을 받아줘야 돼 수정안을 받았어 그리고 12월 31일 지난 거예요 1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회에 나와있던 모든 공무원들 기자들 저를 포함한 국회의원들 다 집에 못 갔어요 그리고 기억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2013년 1월 1일 아침 7시부터 다 준비 다시 해가지고 다시 예산안을 통과시킵니다 그리고 집에 가니까 집에 가니까 10시가 넘었더라고요 아침 밤 꽉 새고 저도 피곤했어요 그래서 1월 1일 해맞이 행사에 유일하게 참석 못한 게 저도 저 때문에 그날이 길거리에서 30만이 10일을 해서 언론에 나오는 것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국회의원 한 사람이 발언권이 제대로만 행사하면 근데 그거는 국회의원 딱 한 사람이 대한민국 국가예산 380조를 혼자 지킨 거예요 그리고 그걸 문제제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강주교에서 계속 그거 가지고 싸웠던 분들은 강정마을 때문에 그렇게 됐으니까 얼마나 그것이 부각이 됐을 거예요 드러났겠어요 그분들이 너무 고맙다고 그리고 또 내가 그냥 있겠어요 강정마을에 계셨던 계속했던 분이 문규현 신부잖아요 문정현 신부님하고 또 문규현 신부님은 제 주례 선생님이었어 주례 선생님 부탁을 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인간적인 도리로 그래서 전화 받았어요 문규현 신부님한테 어이 정의원 잘했어 주례 선생님 저 잘했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쨌든 이런 일들은 얘들은 길목만 지키면 국회의원들이 할 역할은 너무나 많다 근데 예산은 굉장히 큰 덩어리로 움직인다 국회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역구 활동 이거는 원래는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국회의원 지역구를 없애자 지역구는 지자체장이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국가에만 보자 근데 어쨌든 재선이 되기 때문에 지역구 활동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근데 지역구 활동에만 매달리면 안 되죠 근데 여기 마포 의뢰소 혹시 오신 분 계세요? 데려오기로 무슨 농사세요? 합정 농사입니까? 연남동 혹시 아세요? 쌍전 벽해된 거? 연남동이 떴습니다 지금 연남동이 떴어요 뜨는 이유가 뭐냐면 원래 용산부터 시작해가지고 경의선이 1930년대부터 다녔대요 약뒤 양쪽으로 갈라놓고 매연 소음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거기다 더해서 2층으로 인천공항까지 가는 것과 가는 걸로 원래는 지상 1층 지상 2층 이렇게 가는 거였어요 그러면 아파트 옆에 있는 아파트는 6층 높이에서 기차가 다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잘나죠 그래서 2004년도 처음 제가 국회원대 했을 때 지상 2층으로 가는 기차를 지하로 내렸어요 그 일을 한 겁니다 그게 저도 운이 좋았어요 그런 일거리가 있었고 하필이면 그때 여당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용석 강제선이 떨어진 분 그분이 건설교통부 장관을 했어요 그분이 결단을 최종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내려가면 50미터를 팝니다 거기다 지하 2층 철길을 놓고 다시 25미터 위에 다시 하고 그 다음에 철길을 놓고 그래서 지하 2층으로 지금 그 밑에 기차가 다니는 겁니다 그거를 성공으로 해서 딱 발표했어요 그랬더니 그 철길 옆은 집값이 헐값이었죠 전문용어로 똥값 평당 800에서 1200만원이었대요 발표된 순간 얼마나 됐는지 아세요? 4000에서 6000이 됐어요 그래서 5억짜리 집이 25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됐어 그리고 저는 가만히 있었어요 공사가 끝날 때쯤 하니까 위가 이제 나대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공헌하는 것을 2차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산부터 가자역까지가 공헌이 된 거예요 연남동은 더 떴어요 연남동 주민들이 똘똘해 그래서 그 공헌을 만든 다른 구간보다 다른 걸 원했어요 홍제천에서 물을 끓어와서 물이 있는 공헌을 만들어달라 물길을 했는데 7억 들었어요 그걸 제가 예산을 갖다줬어요 그래서 여름 되면 물이 시원합니다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엄청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연남동이 뜬덩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역이기주의가 아니라 그런 일이 있다면 국회의원들은 그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딱 목이감을 딱 낚아채서 무조건 그것은 성공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정청례가 지역구에서 괜히 인기가 높은 게 아니에요 혜택이 됐거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제가 아는 분이 있어 이모 여인 감을 잡은 거예요 저는 그 보안을 유지했어요 왜 발표된 순간 너무나 많은 땅값이 뛰기 때문에 저희 집사람한테도 얘기 안 했습니다 발표 시기를 물론 관심도 없지만 근데 제가 그걸 활동하는 제 주변에서 활동하는 걸 보고 감을 딱 잡은 여인이 있었으니 이모의 집 팔고 다른 망원길에 있는 집 팔고 대출받 해가지고 17억 5층 건물을 샀어요 허름한 건물 지금 그거 80억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구 의정활동 보고를 할 때요 의정활동 보고라고 듣지 마시라 재테크에 아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국회의원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의정활동을 하는 것은 재테크에 관심 재테크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 더 예를 들면 MBC 본사가 비좁아서 이사를 가야 돼요 제가 17대 문강의를 했어요 MBC가 국정감사기관입니다 제가 먼저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MBC 본사를 송도 인천 송도나 아니면 일산에 뺏기지 않고 상암동으로 데려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작전을 짭니다 MBC 창사 이래 처음이랍니다 신라호텔에서 이사회를 해요 제가 거기 갑니다 그리고 프리젠테이션을 해요 왜 상암동으로 와야 되는지 남북 철도가 연결되면 거기서 출발하는 기찹지다 대륙으로 뻗어버린 MBC가 되든다 하고 온갖 것들 얘기해 한 시간 반 얘기해 그때 듣고 나더니 아이고 상암동으로 가야 되겠다고 그래서 상암동으로 오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정청례원이라면 지금 시작했지만 상암동으로 반드시 MBC 본사를 이전시킬 거야 하고 확신을 한 사람들은 5,6억씩 벌었어요 왜 그랬는지는 이해를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자 그런데 막혔어 하다가 MBC에서는 새로운 부지 땅값으로 천억 이상은 쓸 수가 없대요 그런데 거기가 만평이에요 그런데 평당 3,500만 원이야 서울시 땅이야 그러면 3,500억을 내야 땅을 사주는 거예요 그런데 천억밖에 안 돼 그러니까 MBC에서 포기했어요 쭉 저랑 일을 하다가 그리고 다른 데로 가려고 그랬어요 하다가 중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2,500억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는 머리를 써야 돼요 그 부분에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순간 아이디어가 딱 떠올랐어요 그래서 상암동 성산이동 그 주민들에게 다 뭐하고 설명을 했어요 MBC 본사가 일리 오면 여러분들이 많은 부분이 쌍전 벽게 하게 되는데 땅값 때문에 못 오게 됐단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유치 서명운동을 하자 그래서 만천명을 제가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 갖다줬어요 오세훈시장 때 그러니까 명분이 된다는 거예요 만 명 넘어가니까 서명은 그만해도 되겠다는 거지 명분이 됐어요 그거 아니었으면 다 검찰 내사받습니다 특혜 분양이 있다고 근데 대중적으로 공개적으로 유치 서명운동을 하니까 그거는 마포구민 만 명이 넘었으면 이것은 서울시민들 아니에요 서울시 땅이고 그리고 mbc가 무슨 개인기업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mbc가 요구하는 대로 땅값을 해줘도 이것은 욕먹을 일이 아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서울시에서 자신감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mbc가 부르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mbc가 얼마에 샀냐 평당 932만원 932억이 샀어요 그럼 68억은 뭐냐 설계비 그래서 천억으로 땅값과 설계비를 딱 끝난 거예요 그래서 mbc 본사가 온 겁니다 이게 1년 6개월이 거졌어요 잠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런데 지역구 의원들은 이런 것을 해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역주민들은 무슨 특별하게 무슨 골수새들이 골수 민주당 이런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진짜로 그 지역구 국회의원이 우리 지역을 발전시켰느냐 안 했느냐 이걸 가지고 평가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거든요 그런데 저는 진짜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의대에서 맨날 큰소리만 치는지 알죠 그러면 그 지역구에서 지지율이 그렇게 안 나오네요 그냥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 전에 제 전에 샌수당 출신 국회의원이 중앙에서 예산을 갖고 온 거 구청장이 저한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6배를 갖고 왔더라고요 혼자 2명이 갖고 온 것보다 그리고서 다 해주는 거예요 다 하여튼 국회의원 지역구 활동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당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하고 국회의원하고 만나는 지점은 이겁니다 정당활동 지역구 활동 이거 지역구 활동이 정당활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정당 가입을 한다는 것을 다 꺼리하잖아요 물론 이번에 온라인 열풍이 있었지만 그런데 결국은 제목이 오늘 제가 강의 제목이 뭐냐면 국회의원은 유권자가 길들이기 나비입니다 어이구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 빨리 얘기할게요 국회의원들도 굉장히 겁이 많습니다 안 그런 척 하는 거예요 굉장히 겁이 많습니다 국회의원들은 당선이 됐어요 그 다음 목표는 뭐예요 4년 후에 또 당선 모든 국회의원은 여기에 집중해서 달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은 좋은 평판을 얻기를 원해요 그리고 내가 그 지역구에서 지지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에 대한 비판을 한 사람이 있다면 다 감추고 싶어 합니다 사람의 시민이란 똑같아요 그래서 대중정치인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활동을 공개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큰일 났네 시간이 없어서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까 저 벌써 가셨네 마포 이런 분이 한 명이 조직할 수 있잖아요 한 30명을 모아 그래서 뭐 일을 잘했어 그럼 지옥 유권자 일동 이름이 뭐죠 김준영입니다 하여튼 김모씨 김모씨 외에 몇인 이래가지고 마포 국회의원 손혜원 위 국회의원은 지역구 활동을 모범적으로 했고 특히 마포 마운드 유수지 체육공원을 만드는데 지대한 공원을 세웠으므로 이에 유권자의 대표로서 감사패를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감사패 만들면 10만원밖에 안 드려요 근데 그 받는 국회의원은 그게 1억이에요 그 정도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랑 엄청 합니다 너 이렇게 받았다고 감사패 받았다고 국회의원은 감사패 받기 위해서 활동합니다 저도 그래가지고 여러분 제 페이스북 가보세요 자랑질 엄청 했어요 성산중학교에서 감사패 받았습니다 급식시설 8억 5천 지원했습니다 성원초등학교 체육관 20억 지원했습니다 감사패 받았습니다 매인 그거야 왜 그게 객관적이잖아 허위사실 유포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 있잖아요 국회의원 욕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 한번 해보세요 지역구에서 그리고 못한다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 안 만납니다 그래서 네거티브로 하지 말고 포지티브로 그 사람이 아홉 번 잘못했어 욕만 하면 안 된다니까 한 번 잘했어 그럼 감사패 갖다 줘 잘했다고 고맙다고 소원 썩지만 그러면 그런 분들하고 친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만나서 얘기한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합니다 국회의원은 유권자가 길들이기 다릅니다 라는 거죠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어요 국회의원들이 문자 많이 보냅니다 저 오늘 TV조선과 인터뷰 있습니다 본 뭐 1분도 안 돼 뭘 그런 걸 보내요 그래 그만큼 자기가 활동하는 것을 많이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저도요 국회의원 떨어지면 제일 받기 싫은 게 국회의원 문자야 저 JTBC 밤샘 토론 나갑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일부러 안 해 그만큼 자기 활동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무슨 인터뷰 조금 있잖아 12초 나가거든요 보통 9시 뉴스 8시 뉴스 있는 거 밑에 자막 깔리고 하는 거 있잖아요 딱 12초야 그 이상 잘 안 내보내요 근데 그거 12초 나오는 거 꼭 보라고 문자를 보내거든 그만큼 국회의원들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의정활동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의정보고활동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활용해야 돼 참고로 저는요 어디 방송에 나왔다 어디 신문에 나왔다 이거 문자 보내려면 하루에 63번 보냈어야 돼 1년 365일 쉬지 않고 매일 63건씩 보도됐으니까 박근혜 대통령보다 더 많습니다 그리고 조중동은 1년 365일 쉬지 않고 4년 내일 3.08회 저를 씹었어요 신뢰하고 확신하게 치고 어쨌든 나같은 국회의원한테는 예외 열애를 해놓고 대부분 국회의원들은 그런 걸 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폐 한번 만들어줘 보세요 그 의원이 잘했을 때 여러분들은 엄청 이뻐할걸요 그리고 막 사람들 있는데 스피커포 켜놓고 막 전화해요 어 난데 아 그때 감사폐 아 진짜 고마웠어요 한 10번 써먹을 거야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발상의 전화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실제로 그 의원을 진짜 혼내줘야 되겠다 생각하면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 이나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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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들을 굉장히 위협감을 느낍니다 그분한테 그냥 눈만 흘기지 말고 1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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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법입니다 지역구 사무실 1인시 하잖아요 미쳐버려 저 지역구 사무실에 와서 진짜 시의 많이 했어요 어버이 여라 그러면 신경 났어 신경 났어 와가지고 프랭카 써갖고 와서 정청 내려면 북으로 가라 뭐 이런거 있잖아요 그럼 난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지 아이고 근데 어쨌든 많은 국회의원들은 사실은 새가슴입니다 혹시 이것 때문에 내 영향을 받아서 다음에 봉천을 못 받거나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 생각을 못했네 아니면 떨어지거나 그거 아십시오 1인시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대중정치인의 길을 걷든 안 걷든 많은 국회의원들은 SNS를 다 합니다 하든 하든 열어놨어요 그래서 페이스북은 의원이 매일 봅니다 저같은 경우는 특히 찾아봅니다 댓글로 너무 욕지거리 하지 말고 욕지거리 하지 말고 그거 다 추적도 해요 제일 많이 고발한게 이재명 두번째로 제가 고발 많이 했을거야 일배들 정중하게 페이스북 댓글을 하세요 트위터 그리고 쪽지 이런거 있잖아요 항의하는 데는 최고입니다 그리고 문자폭탄 이거 굉장히 위력적인 정청론회가 컷오프 됐어요 진짜 여러분들에게 저는 고맙고 제가 힐링이 된게 뭐냐면 중앙당 마비시켰어 초토화시켰어 제주도당 사무실까지 마비됐다고 그러더라고 제가 이번에 더컨지센터 다 다녔잖아요 가면 예를 들면 경남도당 그러면 중앙당 당체자가 파견된 사무처장이라고 있습니다 가면 사무처장 항상 나와요 그 친구들이 와서 다 얘기하더라고요 이번에 경남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경남도당에서 근무하는 친구들이 와서 이 팩스 있잖아요 탈당 팩스 그것 때문에 노이로 죄가 걸렸대요 뼈측한 업무를 못했대요 그래서 저를 사실은 여러분들이 살려놓은 겁니다 항의를 하려면 그 정도로 해버려야 돼요 근데 그거는 상시적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상시 감시 체제라는 게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은 비조직된 다수의 대중이에요 이거는 상시적으로 힘을 발휘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때 집중적으로 대선 때 총선 때 지방선거 때 특별히 무슨 테러 방지법 때 필리버스터 때 이런 때 집중적으로 탁 응집해가지고 탁 터뜨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비조직된 다수의 대중이 항상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중앙당이라든가 국회원내라든가 조직화된 소수를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럼 이걸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항상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상시 감시 체제 좀 소프트하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문제가 있다 내가 지금 제목만 써놓고 못했는데요 원내대표가 굉장히 중요해요 당대표는요 전당대회 때 총선 때 대선 때 지방선거 때 이런 큰 선거가 있을 때 대표가 부각이 되죠 평상시에는 누구다 원내대표입니다 원내대표가 항상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있어요 조중동의 비판 기사를 못 견딥니다 그래서 그냥 끌려가는 거야 그러지 못하도록 하는 것 앞으로 보세요 20대 국회에 들어가면 테러 방지법도 재협상을 해야 됩니다 세월호 특별법도 연장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런 거 가지고 여야가 협상이 들어간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좀 집중하셔야 돼요 원내대표 핸드폰 보러 원내대표실 여러분들의 뜻을 전달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컷오프 됐을 때 어떤 응원한테 제가 들었습니다 문자가 800통이 하루에 갔대 전화를 켤 수가 없었대 그거 있잖아요 완전 쫄게 돼요 노예를 줘요 걸려 항상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2008년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미디어 악법 NBA 미디어 악법 날치기 처리 때 그 미디어 악법이 어떤 법인지 아세요? 2004년도에 초선 때 정청래가 만든 법 신문의 자유와 기능에 관한 법률안 그 법의 핵심은 15항 16항 15항 신문 시장을 투명화해라 그래서 신문사의 경영자료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된다 전체 발행 부수 유가 부수 전체 발행 부수 유가 부수 구독료 수익 광고료 수익 이 네 가지는 까라 이거였어요 신문사님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그겁니다 이걸 왜 못 까는지 아세요? 그 당시 기준으로 본다면 조선일부의 전체 발행 부수는 집에 배달되는 것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200만 불을 찍었다 그럼 48%가 집에 전달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폐지 처분 돼요 왜 그렇게 하느냐 절반을 갖다 버리더라도 폐지로 갖다 버리는 것보다 200만 불을 찍었으니까 광고료를 일면에 정상가게 2천만 원을 내야 되는데 8천만 원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기 때문에 버리는 값보다 광고료 수익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신문사들이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걸 못하게 만든 게 제가 만든 그 법입니다 이거는 제가 대표발의 했을 뿐만 아니라 재정법안입니다 똑똑하시네 재정법안과 개정법안의 개념을 확실하게 알았어 재정법안이에요 그걸 제가 통과시킨 거예요 두 번째 핵심 조항이 뭐냐 신문시장을 독과정으로 독점하고 있는 조중동은 종편을 가질 수 없다 이거였어요 그 법이 2004년도 12월 31일 날 정청례 대표 발의로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광고룡 소기 촛불 시기가 6월 10일 날 마지막으로 끝나고 제가 다음 아고라에 글을 썼때 지금부터는 KBS로 가야 됩니다 조중동 이명박 대통령과 조중동 중에서 누가 더 힘이 셀까요 조중동입니다 조중동이 광고룡 이 사태에 대해 사과하라면 사과할 것이고 버텨라고 하면 버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이명박 대통령이 아니라 조중동과의 싸움입니다 조중동은 무엇을 제일 두려워할까요 광고입니다 그래서 광고 불매운동을 해야 됩니다 미안하지만 그거 제가 제안한 거예요 그리고 한 놈만 패야 됩니다 중앙동화는 일단 좀 신경 끄고 조선일보 그때 제가 조선일보 재판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쪽 변호사가 써요 정청례는 평소에 이렇게 막말을 한다 한 놈만 패라 그러면서 조선일보를 패라 그랬다 이게 나와 자기들 변론 요지에 그래서 그때 기억나세요? 삼양라면 불매운동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논조를 바꿉니다 그리고 조선일보 앞에 조중동 아웃해가지고 쓰레기 덤을 막 던진 거 알잖아요 그때 광고병 쇠고기 파동 사건이 일단락되면서 MB 정권의 언론장학 시나리오가 있었습니다 그거 제가 다 다음 아고라에 올렸어요 그때 국회의원 떨어졌을 때요 지금처럼 그때 다음 아고라 하고 제가 놀아서 위안이 됐어요 4년 동안 거의 매일 썼어요 그래서 4년 동안 읽은 사람 숫자를 보니까 연인은 600만 명이 읽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버틸 수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6월 12일날부터 KBS 앞에 텐트를 쳤습니다 2008년도 그러다가 제가 동작경찰서 잡혀갔잖아요 23명 그래서 경찰 창설 이래 최초로 제가 석방 거부투쟁을 한 사람입니다 보통 석방 촉구투쟁 하잖아요 난 잘못한 게 없어 KBS 앞에서 그때 무슨 축구 중계방송 본다고 우리를 갔거든 난 좀 늦게 가서 해산명령도 못 들었어 근데 난 자빠갔어 국회는 떨어졌다고 옆에 노이차 안 잡아가고 송영길도 안 잡아가고 나만 잡아가더라고 열받더라고 그냥 닭장치에 끌려가는데 영등포경찰서 정복과장이 올라와가지고 저한테만 내리라고 그러더라고 23명 잡혀가는데 기숙만 의원님 잘 몰라보고 잡아왔는데요 의원님은 혹시 혼자 내리세요? 그러더라고 근데 뭐라고 했잖아요 다 내려보네 안 그럼 나도 안 내려 우리의 사나이 그래서 셀프 연행 그때부터 셀프가 유행했어요 근데 셀프 연행이 된 사람이야 진짜로 그래서 동작경찰서를 갔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돌아가셨지만 성희보 선생 그때 최상재 언론조주위원장 이렇게 다 있었어 근데 내가 경찰 조사받는 전문가잖아 학생 때 4번이나 끌려가가지고 조사를 다 받은 적이 있어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자기의 신원을 밝히지 마라 신원을 밝히지 마라 왜냐하면 우리는 잘못한 게 없는데 잡아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한 명 한 명 조사를 받잖아요 그러면 경찰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정청래 의원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묵묵부답 난 묵묵부답이야 정청래 의원님 제발 이름 좀 대기하세요 묵묵부답 이렇게 진술 거부투정을 하는 거지 묵비권 계속 물어봤어요 새벽 3시까지 그랬더니 나중에 경찰이 졸아 이렇게 그래서 내가 책상을 치면서 졸면 난 탈출하겠다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잠을 내가 안 지웠지 그래서 결국은 제가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40대 성명 미상의 체크무늬인 남방 셔츠를 입은 남성 이게 내 이름이야 이 이름을 얘기 안 했잖아 근데 그걸로도 분이 안 풀려 그래서 제가 나를 불법 연행한 어청수는 사과해라 하면서 경찰 창서실에 처음으로 경찰 서장실 앞에서 연자시에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골치 아프다고 빨리 나가라고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는 투쟁의 수위를 높여서 석방 거부투쟁을 내가 시작하라 그래서 결국은 동작 경찰 서장한테 내가 사과받고 남은 사람이야 뭔 얘기가 되게 됐지? 어쨌든 까먹었어 지금 자 그런데 그때 제가 딱 해서를 했어요 MB 정권의 언론 장악 시나리오 그래서 8월 12일날 KBS 정연사장 쫓겨나고 전기형들 KBS 들어가고 진입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리고 신태석 KBS 이사 짤리고 뭐 이럴 때에요 거기에 움직여서 이제 제가 만들었던 신문법 종편을 나와야 되니까 그거를 없애는 과정이 미디어 악법 날치기 처리였습니다 저는 그때 국회의원 떨어지고 중국에 가 있을 때에요 그래서 그때 우리 야당 의원들이 적기도 했고 힘도 없고 대중적으로도 칭찬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데 이것만은 막아야 됩니다 종편이 나오는 것만은 막아야 됩니다 라는 생각으로 실제로 제가 중국에는 가있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음 하루에 글을 씁니다 내가 중국에 와있기 때문에 입수할 수가 없다 그런데 국회의 수첩은 쉽게 구할 수 있다 거기 보면 국회의원들 직통 핸드폰 번호 남아있다 나 거기까지만 얘기했어 그랬더니 그걸 한 두 시간 있다가 그걸 구해가지고 스캔또까지 다 올렸어요 그리고 나서 야당 국회의원들에게 문자를 벌리기 시작한거에요 그때 하루에 문자를 받은 사람이 1500통 받았다 미디어악법 이것만은 지켜달라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등산용 밧줄 있잖아요 안 그럽니다 원래 야당 의원들도 등산용 밧줄로 몸을 다 묶고 본회의장이 나타났잖아요 이거 날치 처리하면 안된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론 당시 한나라당은 처리를 했죠 그러나 야당 의원들이 18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대중적으로 박수받은 장면이 바로 그 장면이었어요 대중들 국민들은요 못 이겼다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했느냐 다하지 않았느냐라고 국민들이 인식하게 만든 첫번째 사건이 국회의원들 밧줄 묶은거였어요 근데 그분들이 왜 묶었겠어요? 실제로 여기에 성의 없는 투쟁을 하면 우리는 다 죽겠구나 왜? 문자를 보니까 하루에 수백 동씩 어떤 분은 1500동씩 들어오고 그러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는 겁니다 내 등 뒤에 있는 국민들이 이렇게 열정적이고 이렇게 뜨겁게 반응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압니다 여기서 내가 좀 나태하게 너만 밧줄 묶고 난 밖에 나가있을게 이러면 죽는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이 뭐예요? 국회의원은 유권자가 길들이긴 압니다 라는 거죠 이번에 저를 죽인 것도 여러분이라고 했어요 근데 살린 것도 여러분이들이야 그래서 화들짝 놀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공개합니다 제가 불출만 선언하고 재물이 되겠다 뭐 할 때 그 다음 날 그 분께서 보장하더라고요 봤어요 보고 나서 한 시간 반 동안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일이 없었으면 저를 보장할 이유도 없고 저한테 와서 아쉬운 소리 할 일도 없고 뭐 그 만난 내용은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한 시간 반 동안 제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나중에 술자리에서 혹시 뭐 하면 난리를 쳤어 하여튼 근데 그건 뭐냐 그분들이 나중에 안 거예요 정청례를 하나 잘라도 며칠 지나고 말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국회의원들은 그렇게 지켜주는 거예요 정청례는 국회의원이 안 됐지만 여러분들이 저한테는 지몬미라고 할 이유가 없어요 저를 더 지켜줬거든요 마찬가지로 국회의원들이 어떤 쟁점으로 붙었을 때 여러분들은 그분들에게 욕만 할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그 일에 나설 수 있도록 제가 얘기했잖아요 페이스북 1인시 지역구 전화하기 의원실 전화하기 문자 보내기 이런 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사람이 칭찬받잖아요 기분 좋아요 그러면 마치 여자친구 만나러 나가는 것처럼 남자친구 만나러 나가는 것처럼 그분들이 있는데 가고 싶다니까요 그리고 호프 번개도 하고 싶다니까요 근데 그런 거를 두려워합니다 국회의원들이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는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역구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친해져야 돼요 국회의원들이 두려워합니다 대중은 굉장히 사납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게 아니고 대중은 친절하다 이런 인상을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겁없이 나와요 그리고 자랑국회의원들에게는 여러분들 귀차니즘만 벗어내면 됩니다 후원금은 있어요 10만원까지는 다 돌려받잖아요 세금으로 장하나 의원이요 박근혜 대통령은 하야하여 한겨대 신문에다가 매직으로 써가지고 했잖아요 그날 후원금 1억 정도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기를 또 한 거예요 근데 조중동 이런 언론한테는 죽었죠 근데 장하나 의원은 그거 한건으로 후원금을 마땅으로 채웠어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게 옳다 그다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참 적극히 잘했다 그런 겸 후원금을 쏴주는 거예요 한 번에 10만원 쓰면 나중에 또 후회할지도 몰라 왜 또 어떤 사람한테 쏴야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만원만 쏴 그렇잖아요 또 나올 수도 있잖아 제가 필리버스터를 하고 났을 때 대중으로부터 국민으로부터 내가 참 지지를 받는구나 하는 게 후원금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눈물겨운 사연이야 보낼 때 김개똥 이렇게만 버리지 마시고 거기다 큰 쓰른 난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필리버스턴인데 제가 한 4천만원 정도 들어왔는데 10만원짜리 별로 없어요 5천원 10만원 어떤 사람은 3천원 이렇게 해서 보냈어 그런데 거기다가 자기 이름만 쓰지 않아 그리고 거기다가 가청래가 제일 많았고 난 처음에는 솔직히 가청래가 뭔 말인지 몰랐어 나쁜 의미는 아닌 것 같은데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좋은 말이더구만 가청래 사이다 정청래 이렇게 해가지고 사연을 짧은 글이지만 다 보내요 그걸 쫙 내가 봤어요 그때 피곤함이 싹 없어집니다 국회의원은 그렇게 끌어내는 거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지 욕만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칭찬받기를 원하잖아요 누구나 다 잘하고 싶죠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언론은 믿으면 안 됩니다 언론은요 국회의원 칭찬하는 기사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다 비난하는 기사예요 그건 왜 그런지 아세요 입법 행정 사법 언론 권력이 있잖아요 국회가 칭찬받으면 언론의 힘이 약화됩니다 그것은 평가자의 위치 항상 서고자 하는 언론의 속성입니다 언론 권력의 속성 칭찬받는 국회의원이 왜 없겠어요 거기도 300명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1등부터 300등까지 있어요 그런데 조중동을 보면 다 300등이야 공동 꼴찌 그런 사위가 어디 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300명 있으면 시험보험 1등부터 300등까지 쫙 있잖아요 평균 100점부터 평균 27점까지 마찬가지 국회도 마찬가지 그런데 대한민국 언론에 비친 국회의원은 공동 꼴찌입니다 다 300등 그걸 믿고 국회의원은 무조건 욕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언론이 바라는 바다 이런거지 언론에 원하는 대로 가주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됩니다 그래서 자기 지역구 국회의원은 그 지역구 국회의원의 홈페이지도 가보고 그 지역구 국회의원의 페이스북도 가봐야 되는거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이제 국민으로 돌아갑니다 국회의원한테 국회의원으로 똑바로 해라 라고 얘기하는건 편합니다 국민으로도 똑바로 해야 되는거에요 자기 지역구 국회의원을 비판하려면 알아야 되잖아요 알려고 하는 노력은 적어도 들여놓고 욕을 하든지 칭찬을 하든지 무조건 조중동에서 써대는거 그것만 가지고 그걸 외워가지고 욕하는 것은 국민 노릇을 잘하는게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자기 지역구 국회의원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국회의원 아니면 싫어하는 국회의원 몇 명 정도는 자기가 살펴봐야죠 국회의원은 나쁜 놈들이야 일 안하고 놀고 먹는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하면 안되는거에요 왜 국회의원은 내 삶을 결정하는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거든요 내가 낸 세금을 감시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우리 차량 있잖아요 운전대가 왼쪽에 있죠 왼쪽에 있다면요 그냥 있는거 아니에요 자동차법에 다 나와있어요 핸들은 왼쪽에 일본은 오른쪽이잖아요 근데 국회의원 300명이 갑자기 미쳤어 미쳤어 그래서 대한민국의 자동차는 핸들을 오른쪽에 둔다 그럼 여러분들이 몰고 다니는 차량 다 불법 차량입니다 얼마나 중요해요 국회의원은 갑자기 미쳤어 300명이 초등학교는 5학년을 마치고 졸업한다 그럼 6학년이 없어져요 그러면 어떤 변화들이 있을까요 초등학교 교사들은 어떻게 할거야 중학교를 올려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앞에 있는 문방구는 매출액이 6분액이 떨어졌어요 초등학교 학습교육 출판사들 망해 법 하나를 개정했을 때 나의 생사와 나의 재택고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돈 버는 법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국회에서 어떤 법이 통과되는지 특히 경제에 붙여있잖아요 그걸 잘 보시면 미리미리 탁탁탁 가서 가서 앞에서 선점하면서 뭘 해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국회에서 통과되는 법은 직접적인 재산권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왜 국회를 주목하는지 아세요 확 확 달라지거든 법안에 따른 매출액이 몇천억씩 왔다갔다 하거든 그래서 국회를 계속 노티스하고 있는 거예요 대기업이 그러는게 다 돈 때문에 이윤 때문에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직접적인 이해관계와 관련이 있어요 그 정도는 성의표현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겁니다 자 그리고 내가 그러면 좀 더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활동에 내가 직접적으로 관여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그 지역의 당원이 되십시오 그리고 돈 내는 당원이 되십시오 그리고 대의원을 해달라고 했어요 대의원 대의원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중앙대의원이 있고 지역대의원이 있습니다 지역대의원은 보통 2,300명이고 중앙대의원은 50명 안팎입니다 이 50명 안팎은 뭐하냐 당대표를 뽑을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내가 원하는 당대표를 직접 내가 뽑을 수 있는 거죠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룰은 이렇습니다 지금 얘기했던 지역구의 50명 안팎의 중앙대의원 이 사람들이 보통 버스 한 대 타고 가서 투표하고 옵니다 이 사람들이 12,000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45%의 투표권이 있어요 전체 100% 위해서 그분들이 찍어주는 것을 12,000명이지만 45%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권리당원 돈 천원씩 내는 사람 이번에 온라인 입당한 10만명 들은 권리당원이라고 봅니다 그 당원들이 투표하는게 30%입니다 돈 내지 않는 일반 당원 이게 10%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는 나머지 15%는 국민 여론조사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마포을 지역구의 중앙대의원이 된다는 것은 50명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대의원이 있죠 그 사이에 상무위원이라는게 있습니다 90명 이하로 구성됩니다 상무위원은 90명 이하로 그리고 지역대의원은 보통 200명 30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뭐하는지 아세요 지역대의원들이 구의원 시의원 경선 있을 때 투표권이 있어요 이분들이 뽑습니다 시의원후보 구의원후보 그러면 내가 지역대의원 2,300명 안에 들어가 있거나 상무위원에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중앙대의원에 들어가 있으면 그 국회의원하고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많은거에요 그리고 저도 국회의원 해봤지만 와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 좀 귀찮아요 그런데 제가 잘했을 때 아 우원님 진짜 짱이야 사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 계속 만나고 싶어요 그렇게 하라고요 왜 국회의원이 수만가지 일을 하는데 맘에 안드는 일이 왜 없겠어요 왜 맘에 안드는 일이 있겠어요 자기가 봤을 때 이건 잘했다 그러면 그 우원한테 전화하는거에요 문자도 하고 우원도 그거 되게 좋아해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국회의원이 할 수 있도록 그 국회의원을 도와주는 것도 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국회의원한테 나 혼자가 아니라 여러 명이 아 우원님 이번에 문재인 대표 좀 도와주세요 한마디 좀 해주세요 이러면 한다니까요 그걸 하셔야 됩니다 라는 겁니다 가장 적극적인 것은요 예를 들어서 박주민 은평감이 됐어요 그 지역구 사는 유권자 여만 되는 건 아니에요 아닌 사람들도 박주민 팬클럽을 만들어주는 거야 그거 자기가 자체를 하는 거야 다음 카페 이런 거 만들어서 박주민 팬카페 직위를 내가 하겠다 그럼 거기서 의원이 후원금 신경 안 쓰고 우리 팬카페 회원들이 각자 이렇게 막 해주자 그러면 그 팬카페에 대해서 의존도는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물론 하고 싶은 사람 있고 안 하고 싶은 사람 있고 패직 이기고 싶은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자기가 좋아하는 국회의원이 있다 그러면 그걸 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요 얘기하고 마지막 마치겠습니다 손혜원 국회의원 당선자가 제가 컷오프 됐을 때 글을 쭉 씁니다 글을 쭉 써요 사람은 이렇게 손혜원 국회의원은요 대중정치인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입니다 굉장히 빨라요 받아들이는 게 그리고 바꿉니다 생각도 바꾸고 행동도 바꿔요 처음에 제가 컷오프 됐을 때 저랑 친하잖아요 막 제 편을 들어줬죠 그런데도 뭐라고 썼냐면 정청례원 이건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우리 남편 말에 의하면 정청례원을 잘랐기 때문에 나도 이제 입원을 찍겠다 그 예를 씁니다 페이스북에 그리고 폭격을 맞아요 댓글로 그거 지웁니다 그리고 대중이 원하는 방향들 쭉 갑니다 그리고 나서 확실하게 입장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행동하잖아요 요즘 보세요 그분은 잘못됐다 정청례 컷오프 할 때부터 판단이 흐려지기 시작했다 돌아오지 어려울 거다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얼마나 그걸 얘기를 하는데 어려웠겠습니까 수십년간 자기 멘토였는데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국민들의 마음이죠 대중들의 반응이죠 그래서 싫지만 자기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정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국민의 편에 있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거잖아요 그게 손혜원 의원은 며칠 만에 바뀌어요 빠른 분이니까 근데 손혜원 의원처럼 위원장처럼 빨리 바꾸는 사람도 있고 좀 천천히 바꾸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의 국회의원을 움직인 거예요 손혜원 의원장 페이스북 친구들이 들어가서 손혜원 의원장의 마음을 바꾸는 거 아니겠어요 아주 모범적인 사례예요 거기에 댓글로 자기주작을 했던 국민들도 위대했고 그걸 빨리 받아들여서 지우고 지우고 버리고 버리고 알았다 여러분들이 됐다 내가 하겠다 하고서 나서서 얘기하는 손혜원도 훌륭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저는 모범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일은 여러분들이 하기 때에 따라서 달려있다 라는 거죠 그리고 표창원이든 박주민이든 뭐 누구든지 굉장히 처음 시작할 때는 의욕적으로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3개월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의원총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하여튼 모난들이 정맞는다고 2004년 열린의당 17대 국회의원 첫 번째 의원총의 첫 번째 발언자가 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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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러다 컷오프 될 줄 알았어 그래서 제가 뭔 발언을 하냐면 우리가 헌정상 최초로 과만한 의상을 차지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똑똑해서 된 게 아니다 우리는 노사모 그리고 우리를 지원해줬던 국민들의 뜻에 따르지 않는 순간 한방에 훅 간다 우리 잘났다 우리 잘났다 우리 잘났다고 생각하지 말자 지금 노무현 대통령 탄핵의 항의에서 분신자살을 기도해서 삼도화상을 입고 있는 백은종씨라는 사람이 있다 그분이 병원비가 없다 우리는 이분들 때문에 국회의원이 됐기 때문에 이분에 대한 성의 표현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열린유당 첫 번째 의총 첫 번째 발언을 내가 그걸 한 거예요 1200만원 그 자리에서 모았어요 그리고 병원비 갖다 줬어요 백은종씨라고 MB카페 활동하신 분 서울의 소리 지금 하시는 분 그게 첫 번째 발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발언도 제가 했어요 17대국께 마지막 의총 마지막 발언은 뭐였냐 나는 억울하다 석연초등학교에서 조선일보 문화일보가 나를 공격하겠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다 난 이거 가지고 끝까지 법정투쟁할 거다 그게 이제 마지막 의총의 마지막 발언이었어 근데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눈치 안 보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용기를 줘야 됩니다 지금 첫 번째 당선대 초선 당선자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힘을 주지 않으면 체제 내 화대 체제 내 화대 제가 지난번 파파했을 때 박주민 당선자한테 얘기했잖아요 징계먹을 각오를 하라고 근데 그게 두렵습니다 뒤에서 받쳐주고 있는 대중적인 힘이 없으면 못합니다 단언합니다 응원해줘야 돼요 계속 발언할 수 있도록 제가 표창원 교수한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 표창원 교수 성격대를 하면 징계먹을지는 모릅니다 제가 얘기했어요 체제 내 화대는 순간 있잖아요 대중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러지 않도록 그럴 가능성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누툭하면 조용히 좀 해 아이 참 초산이 뭘 몰라 이래버리면 주눅들어요 저는 좀 약간 특이한 경우 그런 얘기하면 더 하고 싶어 막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발언해야 됩니다 국회의원 1년 365일 하루에 10건씩 발언할 거리가 생겨요 발언을 안하고 조용히 지낸다는 것은요 내가 국회의원 유형 분석을 다 해왔는데 그건 내가 시간없이 못하는데 안하면요 대중의 힘을 믿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떨어지면 바로 개파 속으로 들어갑니다 나를 보호해줄 사람을 찾게 돼요 스스로 의정활동으로 스스로 힘으로 스스로 개척해서 스스로 뭔가를 할 생각을 안하고 그 다음에 줄서기를 합니다 그걸 보고 제일 잘하는 사람을 보고 내가 여기 적어 왔는데 동화줄형이라고 힘센 사람 옆에 가서 항상 이렇게 서있어 그리고 사진 찍혀 그리고 지역구가 가지고 아 나 당대표하고 친하다 사진 찍은 거 봤지 이렇게 꼼수정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스스로 두 발로 서서 당대표가 잘못하면 잘못한다는 비판할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을 키워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20대 국회 많은 사람들이 초선들이 당선돼서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분들이 체제의 뇌화 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큽니다 저는 그래서 그게 걱정돼요 솔직히 그리고 국회라는 것이 수비수가 없는 상태에서 나 혼자 단독 드리블로 골 넣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항상 수비수들의 상대편에 태클이 들어오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부족한 거죠 왼쪽 최전방 공격수였잖아요 근데 태클 들어오는 걸 못 피했어요 근데 메시는 태클을 피하는 기술까지 했잖아 저는 태클을 피하는 기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컷오프 되고 막 이랬던 거죠 그러니까 그건 제가 부족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자기의 포지션이 뭐가 됐든 간에 비단 최전방 공격수뿐만 아니라 뭐 최종 수입 스위퍼 최종 수비수가 됐든 뭐가 됐든 어쨌든 자기 자리에서 뭔가 국민을 향해서 계속 얘기할 거리는 하루에도 열 가지 이상 생겨요 보고 듣고 느끼고 그 당 지도부가 잘 못하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이 뻔짓하고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루에 수십 가지가 생겨요 그걸 말하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은 저는 단언합니다 생계형 직업형 국회의원이 되려고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논란의 중심에 끼어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중정치인은 대중의 이슈를 대중의 언어로 대중에게 말하기도 하지만 항상 논란의 중심에 갑니다 그게 바로 노무현 대통령 유형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정치는 두 종류가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처럼 대통령을 향한 대통령형이 있고 국회의장형이 있어요 국회의원들끼리 사악 이렇게 친하고 이래가지고 국회의장 한번 하려고 하네요 그게 목표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은 어떤 정치를 원하십니까 다수 거칠더라도 다수 태클이 들어와도 그걸 돌파해 나가면서 대중의 힘을 믿고 대중의 지혜를 믿고 그리고 내가 떨어지더라도 당에서는 정치형레도 떨어져 필요없어 하고 천길랑스도 떨어져가지고 사형집행한 것처럼 지금 돼있잖아요 근데 밑에서 대중들은 다 바치고 저를 살려냈잖아요 근데 그거를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당 핵심 지도부들은 그걸 또 보여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비록 그것이 정청래인 정청래인 입으로 말하기 쑥스럽지만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이전의 총선을 봐도 어떤 국회의원이 공천을 못 받았다고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운 적이 있는가 그것은 아까 얘기했죠 제가 다시 한번 대중의 힘을 믿는 스스로 힐링이 된 그리고 그것 때문에 더 큰 유세다 이거 말도 안 되거든 공천 떨어진 놈들이 뭔 힘이 있다고 웃긴 거지 한마디로 무슨 개그 콘서트에다 좀 나올 법한 그런 일을 했겠어요 그건 바로 대중의 힘이었고 대중의 음원과 박수였다 제 얘기는 한마디만 더 끊어내줘겠습니다 제가 목포 교수소 감옥살이를 할 때 단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손해민주화 투쟁 그때 제가 옥중 투쟁위원장이었어요 우리는 그 순간에도 가만히 있지 않아 8일 단식을 했습니다 24일 24일 24일에 24끼 24끼를 굶었어요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어요 힘들어가지고 그리고 제가 그냥 포기했어요 24끼를 굶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걸어다니는 힘도 없고 그래서 누워가지고 정말 지난 6월 30일 날 시작했으니까 7월 8일쯤 됐을 거예요 소나피는 쫙 내리고 주병선인가 7갑삼 공반맨 안았네 배적삼이 흠뻑 젖는다 그렇게 그 눈에는 구슬퍼 배는 등짝에 붙어가지고 필딱필딱 거리면서 진짜 힘들었어요 근데 그 7갑삼이란 노래가 정말 힘들다구만 어머니 생각도 나고 그래서 이렇게 누워있으니까 눈물이 양쪽을 탁 해서 계속 고이기 시작해 마릇바닥에 마릇바닥에 그리고서 제가 울면서 내가 졌다 이렇게 하고 교도관을 불러요 그러나 밥 먹겠다 내가 걸었던 목표 투쟁 목표는 하나도 이런게 없습니다 그리고 단식을 접어요 자 그런데 24끼도 못 참고 포기했던 단식인데 세월호 때는 24일을 하잖아요 24일을 해요 24일을 했는데 한 번 더 근무시간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근무시간에 기대하고 있어 본 적도 없어요 쌩쌩해 2시간에 한 번씩은 담배 피로가 24일 할 때도 그랬어요 힘 하나도 안 들어 아침에 산책해 어떤 극우 부수 인터넷에서 저렇게 쌩쌩한 걸 보니까 밥 먹고 갔다 그래서 나한테 고발당했어요 진짜 밥 그건 모르는 거예요 중간에 빵 한쪽이라도 먹잖아요 못 참습니다 단식 포기해야 돼요 견딜 수가 없어요 뭐 하나 들어가면 저는 그냥 물만 들어갔거든요 가끔은 담배 연기 들어가고 좋더라고 잔식을 제가 원래 인민아빠 46일 하고 쓰러졌잖아요 절반만큼은 해야 되겠다 23일 정도 각오하고 들어갔어요 22일째 됐나 어떤 스님이 하고 진박을 하더니 정의원은 특수체질이야 아주 잔식을 위한 몸이래 40일 해도 끄떡 없겠대 그래서 22일째 되는 날 제 집사람이 왔어요 여보 이제 내일까지 하고 그만하실 거죠 아니 스님이 와서 진박을 했는데 40일이 끄떡 없떡 가는데 갑자기 우리 집사람이 눈이 돌아버려가지고 온 사람한테 막 항의하고 광화문 내거리에서 부부싸움 할 수도 없고 그만 좀 하라고 해도 안 돼 흥분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세종대왕 동산 가서 앉아있었어요 2시간 이제 흥분이 가라앉겠거니 하고 갔더니 여전히 막 싸우고 있어 사람들하고 유가족들하고도 막 싸우고 그래서 내가 알았어 당신하고 약속한 대로 그렇게만 할게 23일 됐어요 하루만 더 하면 안 될까 사정을 했어 하루 더 했어요 이제 집에 가재 아 그러면 내가 트위터로 단식을 중단한다 쓰겠다 단식을 중단한다 하고서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하룻밤을 더 잤어 왜 단식은 만으로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25일째 아침까지 굶고 사실을 그만뒀어 근데 난 25일째라고 주장하지 않아 원래는 25일째 단식했다고 주장해도 시리걸 수는 없어요 근데 나는 정확하게 만으로 계산한 거야 그래서 24일을 주장하는 거야 맞잖아요 시작하는 날 아침 먹고 왔으니까 끝내는 날 아침 굶어야지 딱 24일 되잖아 만으로 그래서 24일 한 거는 제가 진짜 만으로 계산해서 김영삼 대통령 23일 한 것도 깨고 내가 다 깼어 우리 그 순간에도 기록을 생각해요 그런데 24일간 24일간 24끼를 더 이상 못 굶어서 포기했는데 24일간 있을 때 진짜 거짓말 안 못했고요 아무런 어려움을 몰랐어요 다 9시 되면 신고 정리하고 세수하고 24일까지 영변이 나옵니다 안에 가서 모르죠 영수 똥 많은 거 하나씩 나와요 몸이 비어지는 거예요 아주 새카만 별 얘기를 다 안 돼 근데 그거 가지고 뭐 좋다고 또 웃어 그리고 아침에 가서 대중 화장실 있잖아요 가서 영변 보고 칫솔 차고 딱 하고 이제 딱 앉아 9시에 출근하잖아요 딱 앉아있어 10시까지 딱 있어 그리고 10시 넘으면 친구 정리하고 딱 자 아무런 힘든 거 몰랐어요 솔직히 왜 그런지 아세요? 감옥에 있을 때는 어느 동구 하나 응원하는 사람 없어 근데 광화문에 있더니 하루에 한 300명씩 와서 응원을 해 아 의원님 짱 그러니까 힘든지도 몰라 짐 쓰려다가 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딱 이렇게 앉아있고 그렇게 와서 응원을 했어요 대중의 응원의 힘은 24일 단식하고도 부부싸움을 하면서까지 막 더하려고 그래 그런 거예요 칭찬이 고래를 춤추게 하지만 근데 대중의 응원은 대중정치인을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게 만드는 힘의 원천이다 여러분들 국회의원을 욕만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잘하는 걸 응원하고 그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그만두게 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길로 오게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하기에 달려있다 라는 말씀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사진 찍고 있는 것은 제 비서입니다 우리 대중정치는 항상 이렇게 사진 찍히는 걸 좋아해 또 자랑해야 되니까 페이스북 올리고 원래는 1시간 하고 그리고 30분 질문 답변하고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혹시 질문지 써있는 거 있어요? 아 참 김빈 잠깐 올라오세요 제가 뭐라고 떠든지도 모를 정도로 온지도 모르고 한 것은 여러분들의 눈빛이었습니다 내가 김빈한테 옆 눈치를 하지 않게 만든 것도 여러분입니다 옆길로 안 빠지게 여러분들 잘 들어줘서 그렇고 제가 나오라고 했어요 김빈 왜냐 오늘은 국회의원 활용법이잖아 어떻게 하면 길들일 것인가 갈굴 것인가 근데 본인은 무장에 열받는 거야 왜? 국회의원 되는 법 이런 걸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국회의원 되지도 않고 말이야 코드 오프 됐는데 국회의원 활용법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얼마나 열받겠냐 그 열받는 걸 다 와서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실 오늘 저녁에 제가 이제 현황으로 복귀를 했잖아요 이제 무너져가는 회사를 다시 끌어오려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저녁에 아침에 아침에 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아까 말씀 주신 거를 그대로 하라고 중간에 이 멘트를 하라고 꼭 이 멘트를 하라고 꼭 하러 와야 된다 정화도에서 봤어요 저한테 쳐다도 안 보시더라고요 몰랐어 언제 까먹었어 근데 루트에다가 필기를 5장 했어요 여러분들 이런 정치인 보셨어요? 저도 굉장히 새로운 면을 봤는데 결국에는 좋은 정치인은 제가 어린 거로는 정말 좋은 정치인은 정의롭고 따뜻한 유권자가 만드는 거라 그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께서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결국에는 국회의원들의 힘은요 금방 표로 나온다는 걸 이번에 확인하셨잖아요 정말 초소년은 정말 라이트급인데 이들을 헤비급으로 만들어주는 건 여러분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이것들을 명심하시고 기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야 관수를 가져주셔야 그 중진 정치인이 말 바꾸는 일이 없어요 4월 20일에는 무슨 말 했다가 누구는 국회장 뭐 우리의 존다 그랬다가 대통령에 상의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말 바꾸는 일들이 없으려면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20대에는 정말 깨끗하고 맑고 밝은 정치인들 그리고 정말 정의원님처럼 편한 옆집 아저씨 같은 지역구 정치인들이 만나볼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도와주세요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합니다 제가 김빈을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 제가 친족아는 아니지만 의형제처럼 의족아를 삼았어요 나를 상촌이라고 불러라 근데 아직 나이가 많지 않아요 근데 대중적으로 막 행가를 쳤어 당해서 인재용 해가지고 행가를 막 치다가 다 나버렸어 딱 떨어졌어 얼마나 아프겠어 그런데도 툴툴 털고 일어나가지고 저 그냥 계속 일할래요 라고 얘기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저야 그래도 국회의원은 해봤고 후원금도 받아봤고 해봤고 경험이 있지만 이게 잘나가는 디자이너가 띄워주겠다고 막 불러다가 행가를 치다가 갑자기 나 사라졌어 무관심 그리고 딱 바닥이 떨어진 거야 코도 깨졌을 거고 대가리도 아플 것 같고 말을 못하지만 엉덩이도 막 이렇게 골반도 좀 다쳤을 것 같은데 내가 참 안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프지만 얼마나 아프겠어 땅바닥에 나둔거라 떨어졌는데 그리고 창피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걸 비교적 티내지 않고 잘 하려고 마음을 추스리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아프지만 너도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러니까 상처 조카 하자 그래서 제가 김빈을 입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김빈도 많이 키워주세요 고맙습니다 잠시만 기다리고 있어요 화장실 가신 분들은 가신 거고 국회의원이 얼마나 한 사람이 중요한지를 아까 얘기하다가 살짝 빼놓은 거 하나 얘기할게요 원내대표가 중요하다는 얘기했고요 상임위별로는 법안소위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속해 있는 안전행정위원회는 4대4입니다 4대4 보통 여당 간사 야당 간사를 잘 뽑아야 돼요 국회 원내 활동에서는 정말 간사가 중요합니다 상임위원장보다 더 중요해요 안전행정위원회는 대한민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 서울시를 포함하고 그리고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 국민안전처에는 해경소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찰 중앙선관위 이런 데를 관전해요 그런데 담배세 올리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주민세하고 자동차세를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주민세는 9,900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구청장 시장 이런 사람들이 못 올립니다 왜냐하면 올리면 담에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여당에서 나서서 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을 강제적으로 만원 이하는 못 받게 만원부터 2만원까지 받게 법을 개정하겠다는 거예요 주민세 인상 모든 주민들이 다 해당됐죠 그런데 그거는 제가 버텼어요 법안 수위가 4대 4기 때문에 우리가 빠져버리면 통과가 안되는 거예요 과반이 안되잖아요 5대 3이 돼야 과반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간사가 버텨야 되는 거예요 온갖 비판과 온갖 압력인 걸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버틴 겁니다 그래서 주민세 인상을 못했습니다 한 사람의 힘이 그렇게 쎕니다 국회의원 또 하나는 자동차세 이거는 200% 올리겠다는 게 전부 아니었어요 30만원 보통 냅니다 자동차세 중형차 이거를 90만원 거둬하겠다는 거예요 2년에 걸쳐서 모든 국민에 다 해당되는 세금입니다 이거를 제가 또 버텼어요 전당대회 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순신 장군이 말했다 한 사람의 군사라도 길목을 잘 지키면 천명의 적군을 물리칠 수 있다 그 길목을 지키는 것이 상임위의 법안 수위고 법안 수위의 야당 간사입니다 그거는 배짱이 있어야 돼요 정부 여당에서 밀고 들어와요 주민세 인상해야 된다고 자동차세 인상입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을 저한테 감사해야 돼요 한 사람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해요 못 버팁니다 여론의 안무 끝까지 버텨야 돼요 그게 국회의원의 원내 활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간사 그리고 전시가 아닌 평상시에 원내대표 버텨야 돼요 관찰을 해야 돼요 그런데 원내대표에게 내가 지금 버티더라도 조중동이 나를 비판하더라도 나를 믿고 나를 지지해주는 대중의 힘이 있어 라는 것을 알면 버티기가 가능합니다 그게 없기 때문에 항상 정치공학적 입장에서 여러분들과 다른 실망스러운 타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세월호도 마찬가지예요 원내대표가 원내대표가 정치공학 말솜씨가 협상력이 아닙니다 대중적 힘이 협상력이죠 그런데 대중과 유리되어 있는 원내대표는 항상 대중과 다른 선택을 합니다 왜 야당을 지지하는 대중이 있고 그 외에 정반되어 있는 조중동이 있고 그러면 대중의 힘이 없으면 대중들이 원하는 대로 한 게 아니라 조중동이 원하는 대로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원내대표의 협상을 놓고 실망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제가 대답하기 곤란한 것은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응원했지만 결국 호남은 졌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다음에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호남 패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몇 가지를 꼽아본다면 실제로 지폐에도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EJ에서 다 얘기했어요 앞차 얘기한다면 정청래 이해찬 컷오프로 호남 지지율이 역전됐습니다 그때까지는 더민주당이 국민의당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비례대표 파동으로 더블 스코어로 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표가 광주를 방문했을 때 지지율이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이게 이유고요 또 하나는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신명으로 얘기할게요 광주 북구에 강기정 원을 잘랐어요 컷오프를 시켰어요 이유는 경쟁력이 없다는 거였어요 그러면 더 경쟁력이 있는 사람을 공천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과 전반대 저도 잘 모르는 그런 사람을 공천했어요 그래서 호남이 마지막에 폭망한 것은 공천이었어요 공천을 내받고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가 얘기했던 그런 일이 당에서 안 일어나고 공천을 잘하고 그러면 호남은 다시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원내대표 누가 돼야 문재인님이 대통령 되는데 유리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그리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아까 얘기한 원내대표가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봤을 때 각자 판단은 다르겠지만 배짱 깡인 것 같아요 누가 제일 깡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 임기를 줄인 것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1년 또는 2년으로 짧지만 국민이 원하면 영구적으로 계속하는 것이고 미국은 2년이죠 그런데 2년 만에 한 번씩 국회의원을 뽑으면 선거하다가 판 끝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1년에 하면 1월달에 선거하고 또 선거운동 준비하고 또 1월달에 선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년이 적절한 기간인지는 모르겠으나 1년에 선거를 하는 것은 이것은 낭비적 요수가 크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물갈이도 돼야 되겠지만 잘하는 국회의원들은 연속선상에서 일하게 해야 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국회의원을 키우는 거거든요 국회의원 한 명에게 4년간 여러분들이 세금을 얼마 정도로 지불해야 되는지 아세요? 30억입니다 국회의원 세비 보장한도로 월급 후원금 이렇게 하면 30억 정도를 들여서 키우는 겁니다 4년 동안 써먹고 폐기처분하기에는 아까워요 그리고 저도 국회의원 두 번 했지만 처음에는 국회 가면 솔직히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우원총회 할 때 발언을 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해야 될까 실제로 이번 19대 때 제가 초선 국회의원들 여러 명을 컨설팅 했다고 그럴까 했는데 여러분들 믿기지 않을 수 몰라요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정의원님 저 내일 우원총회 때 이런 이런 발언을 하려고 그러는데 발언해도 괜찮겠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 하세요 괜찮습니다 실제로 하고 싶은 말 있어도 해야 될지 말해야 될지 뚝빛뚝빛 이렇게 하는 경우가 같습니다 그래서 연습기간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바꿔줘야 된다 하는 것이 지고지선한 개혁은 아닙니다 너무 총선 때 물갈이 물갈이 이게 어떻게 보면 포플리즘인데요 거기에 부응하는 것이 근데 아깝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 회의 출장 가는 거 그냥 언론에서 왜 유 다 놀러간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가서 많이 보고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반기 때 외통일을 했거든요 그리고 국가정보를 담당하는 정보위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석 달 90일 있다가 열흘 외국 출장 갔다 오고 다시 2년간을 됐어요 굉장히 많이 돌아다녔고 많은 외국을 다녔는데 배워온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가면 왜냐면 우리가요 책을 읽는 거 중요해요 근데 그 책을 쓴 사람과 두 시간 앉아 대화하는 게 저는 책 한 권 읽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운다고 생각합니다 그 국가에 가잖아요 그 국가 예를 들면 스웨덴 그러면 스웨덴이 잘하는 거 액키스 딱 뽑아서 노르웨이 노르웨이 갔더니요 GMP가 6만 5천 달러예요 국민들이 부자잖아요 근데 약간 사회주의 정책이 있더라고요 물건 엄청 비싸요 금멸할 수밖에 없어요 검수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그리고 소규면장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노르웨이가 안 파요 후세대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복지 혜택을 받는 증명서를 내는 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 한일회장님한테 들었는데 정말 생활 능력이 없어요 근데 그분에게 복지 혜택을 주려면 입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선의 복잡이 너무 복잡하더래요 정말 객관적으로 합니다 통과가 됐어요 우리나라 동네에 200만 원씩 나옵니다 70세 넘으신 한국 교포인데 예를 들면 그런 걸 굉장히 많이 한꺼번에 배울 수 있습니다 그 국가의 장점 수십 년 동안 싸우는 거 국회의원들이 이거 배우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번 총선 야권 결집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 마음에 안 들지만 공약도 안 보고 더불어 더불어 찍고 그분이 당선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공약이 너무 마음에 안 듭니다 이것저것 조기 시공한 이야기가 많은데 저는 안전한 곳에 살고 싶지 화려한 곳에 살고 싶지 않습니다 꼭 우리 지역금에 나타나는 국회의원들이 공약이 아닌데요 이런 부분을 수정할 방법이 없을까요 공약은요 대체적으로 지역공약들을 많이 하고 하는데 공약을 지켜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맞는 건데 총선 준비하는 과정이 갑자기 부족한 이번에 특히 인재영입 돼가지고 김빈을 제외한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지역구에 갔어요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도 당장 3주일밖에 안 되잖아요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골목길 어디 가서 와라 그러면 못 찾아갈 거예요 근데 그거는 차차 잘하겠지 하고 응원해 주시면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원을 용하거나 비판하기 위해 문자를 보내라 하셨는데 아직 현역이신 의원님에게 문자 올릴 수 있도록 번호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이거는 제가 10년 전부터 올려놨어요 010 5449 2339 010 010 5449 2339 근데 12시 넘어서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실제는 제가요 지금 한 20살 정도 됐나? 남자인데 완전 스토커가 하나 있어요 스토커 전화를 이제 오기 전에 안 받아요 다른 전화 빌려서 해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것도 안 받으니까 공중전화로 하고 어떤 사무실 들어가서 하고 그래서 너무 그래서 받아보면 의원님 너무 존경해요 그렇구나 새벽 3시에 전화해가지고 이런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12시 이전에 국회의원 되는 법은 뭔가요? 국회의원 되면 뭐가 좋아요? 이거는 다음 기회에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저는 국회의원 돼야 되겠다 생각한 게 91년 목포교도소 1사상 1방 그래서 강경대 열사 사건 때 국회의원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했고 10년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의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10년 동안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 16개를 정기구독했습니다 그리고 준비했습니다 10년 동안 계획을 착실하게 세워서 그것은 김빈에게는 몽땅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원님 20대 국회에 들어가실 건지 뭐 들어가잖아 당장은 아니지만 보궐선거가 있으면 마포울이 아니라 다른 지역구도 나갈 거냐 이것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마포울을 떠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포울에 국회의원 되기 전에 10년 동안 학원 교육사업을 했고 그리고 또 그 후로 그래서 지금 92년도 10월 28일날 제가 창업을 했으니까 20 몇 년째예요? 25년째 그런데 지금은 이제 모르는 사람 빼고 다 합니다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 빼고 다 알아요 제가 그런데 그분들과의 정 의리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질문 받으면 괴롭습니다 안 가고 싶어요 다른데 19대 국회의 마지막 안행회의 개최하고 5월 11일날 합니다 5월 11일날 하는데 한 40개 정도 통과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될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는 재검표 법안 순간이 이게 뭐냐면 개표를 했어요 의심도 없어요 잘됐어요 관계없이 랜덤으로 5%를 딱 뽑아서 재검표를 무조건 하는 거 그래서 혹시 개표부정 이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그 법을 제가 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건 선발한 방식인데 200개 지역구다 5%면 10개 지역구를 찍어요 마포구 진해 진해 가 부산 해운대 가 이렇게 찍어가지고 거기를 다할지 아니면 광역별로 나눠서 할지 그거는 이제 시행세칙에 담으면 되고 그래서 그 법을 중앙선관위도 오해받기 싫다고 중앙선관위도 꼭 해줬으면 좋겠다고 근데 새누리당이 좀 반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5월 11일날 마지막으로 그걸 시도를 제가 합니다 그래서 그 여부는 저의 매체 트위터 페이스북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과됐으면 통과됐다 통과 안됐으면 누가 반대해서 통과되지 않았다 국민들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기 당대표 도전 이어포 당대표는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보자고요 비례공천 파동은 심각한 당원당규 위반인데 책임과 진상규명 필요합니다 어떤 생각 비례공천 파동은 이렇습니다 정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그리고 당원당규 위반됐다 안됐다 예를 들면 법원에 가처분신청도 되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 법원에서는 개입하지 않습니다 정당은 정당 안에서 해결해라 그리고 정당의 정치활동 자유까지 사법부에서 이렇콩더렇콩 하기 싫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 당원당규 위반했다고 법원에 가처분신청 내더라도 대부분 거기에서 판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아서 자율적으로 해결하라 이런 겁니다 옛날 유시민 장관 및 친노 공격한 것 해명 또는 사과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저를 공격하는 분들이 잘못 알고 저를 공격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한 적이 없습니다 공격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주장합니다 제가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적이 있다고 저는 탈당한 바가 없습니다 나중에 다시 합쳐졌죠 김한길 그 정당하고 그래서 저는 내 사전에 이혼과 탈당은 없다 라고 그때도 생각했기 때문에 탈당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시 합쳐져서 새로 당이 바뀌어진 이름으로 당원으로 활동한 적은 있는데 정청래가 2007년도에 탈당했다고 공격하는 분이 많이 있어요 잘못 알고 공격하시니까 그분께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리고 제가 저는 친노라는 표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386이란 단어도 제가 제 입으로 쓰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386이란 말은 보솔눈이 만들어낸 프레임 마치 옛날에 운동권의 명함을 가지고 지금도 기득권을 누리고 갑질을 한다 끼리끼리 몰려다닌다 하는 공격용 용어로 만들어낸 말이 386입니다 저는 근데 조중동에서 얘기하는 386과 어울려 다닌 적 없습니다 저는 억울하게 386으로 도매금 처리된 적은 많지만 미안하지만 그분들하고 저와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노선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뭐 해본 적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친노라는 표현을 제가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노무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지 친노 개파 수장이 아닙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자꾸 친노라는 프레임 틀 속에 마치 친노 개파 수장 돌아가셨지만 이렇게 몰아가는 것은 조중동의 프레임 입니다 그래서 친노 비노라고 판가리한 것 자체를 우리는 거부해야 됩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면에서 저는 친노라면 저는 친노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공격을 저한테 하시는 분들은 공격을 거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분들한테 반박을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나중에는 잘못된 팩트가 점점 스스로 하시겠지 하고 제가 공격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얘기했습니다 저는 저보다 센 대통령 조선일보 국정화 이런 데는 굽힘없이 공격하지만 그렇지 않는 서민과 중산층 나약한 사람에게는 한없이 눈물 흘리는 이 시대에 참 겸손인입니다 이렇게 보면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전혀 다른 내용으로 공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공격도 많이 다르는데 그런 거는 그냥 웃고 지나갑니다 밀리리 그걸 다 해명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일부러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잘못된 팩트로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공격하는 분 그거 가지고 속이 시원하다면 그렇게 하시라지 뭐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그랬거든요 대통령을 욕할 수 있는 그 나라가 민주국가 아니냐 그러나 대통령은 눈이 많이 와도 비가 많이 와도 다 내 책임이다 하는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저도 국회의원이고 공인이기 때문에 저를 욕하는 분들 그렇게 해서 속이 시원하다면 그렇게 하시라지 뭐 하는 마음으로 정면 반박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 딱 글을 퍼가지고 이목조목 막 공격하면 그분은 얼마나 무한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나중에 알려지겠지 하고 그냥 있는 겁니다 지역구구의 시원 구의원 차이점은 어떻게 되나요 이것은 스스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걸 질문이라고 조금만 알아보면 돼요 당원이 되려면 당을 선택해야 하나요 당해놨지요 그러니까 사람은 끝까지 말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 중에 예를 들어 새누리 더민주 정의당 세 권 모두 당원이 될 수 있는지 대성 모합이에요 이중당적 안 됩니다 그런데 출마할 사람은 이중당적이면 출마 자격이 없어집니다 박탈됩니다 실제로 국회의원 어떤 분이 어떤 당에 탈당하고 열린민당을 왔는데 거기서 탈당을 안 받아줘서 우리가 공천을 줬는데 공천은 박탈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충청도 공중가 지금도 국회의원 하고 있는 분인데 그분이 그래서 공천을 못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마하시는 분들은 이중당적은 안 됩니다 당원들은 이중당적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세 당을 다 들어가서 뭘 어떻게 하세요 그냥 더 민주만 입당인식이 받는 거구나 김어준 총수가 보고 싶을 때는 언제인가요 보고 싶은 적 없습니다 봐야 될 이유도 없고 이건 너무 길래 쓰셨네요 질문하려고 했더니 너무 분통하고 억울합니다 말이죠 이분이 필리버스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종벌 원내대표가 여러분 마음에 안 드시는 게 있어도 제가 잘한 거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라고 했잖아요 이종벌 원내대표의 무대보 정신이 있었으니까 필리버스터를 한 겁니다 실제로 의원총에서는 필리버스터 다 반대했어요 김광진 의원도 반대했어 저도 꼭 해야 되나 이렇게 됐는데 무조건 하자고 근데 성공할 가능성이 적었지만 성공했어요 그거는 두 사람의 공의입니다 이종벌 원내대표가 그렇게 판단했어요 원내대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다른 거 다 뭐 이렇게 하다가 필리버스터 진짜 잘했어 이종벌 원내대표 이종벌 원내대표의 공의입니다 박수 잘했다고 잘한 건 이렇게 박수를 쳐야 잘못했을 때 막 사퇴일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공은 김광진 의원입니다 김광진 의원이 정말 차분하게 준비를 할 시간이 없었는데 잘했어요 그리고 김광진 의원이 필리버스터 하는 걸 보면서 성공 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은수미 형도 잘했고 근데 저는 좀 대중 여러분 국민 여러분 좀 진득하게 기다릴 줄 좀 아세요 김광진 의원 끝나자마자 정청년 언제 할 거냐고 계속 나한테 쪽지 들어오고 언제 할 거냐고 언제 할 거냐고 계속 그래요 근데 그건 있잖아요 좀 저를 믿어주세요 제가 처음 먼저 나가잖아요 그러면 뒤에 하는 사람들이 힘듭니다 그렇잖아요 조용필 먼저 노래하고 하고 가면 또 하고 싶겠어요 그래서 이게 타이밍을 보는 거지 그래서 저는 내가 안 해도 될 정도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막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저는 존재 만으로도 강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닌가 그래서 많은 분들이 먼저 하고 주목도 받고 그리고 좀 시들 될 쯤에 내가 출격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타이밍 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내가 이종국은 은혜 대표한테 얘기했어요 형님 굳이 내가 안 나와도 되겠지 그랬더니 아니야 아니야 나가야 돼 그래서 나갈게 그러면 그래서 18번째인가 제가 등록을 했죠 근데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다 특별하게 욕심이 전 없었어요 앞으로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왔어요 왔는데 한다고 그러니까 그 얘기할까요 진짜 사람들이 궁금해하더라고 오줌 어떻게 참았어요 막 이런거 근데 전날 비웠어요 저녁을 안 먹었어요 그리고 화장실에 한 10번은 갔어요 참 고통스럽습니다 참는 것도 고통스럽지만 안 나온 걸 귀에 짜는 것도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쫙 말리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했는데 사람들이 궁금한 게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게 아니고 몇 시간 이거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올라가서 한 사람은 별로 관심 없어요 저는 시계 안 봤어요 막 한참 하고 있는데 뒤에서 정청래 의원 잠깐만요 그러더니 은수미 의원의 기록을 깼습니다 그러더라고 시계를 봤더니 진짜 그렇더라고 다시 막 했거든요 근데 시간에 너무 관심을 안 가졌으면 좋겠는데 다행히 제가 한 것이 많이 유튜브에도 올라오고 했는데 북한에서 로켓을 쐈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은 왜 국민들의 핸드폰을 뒤지려 하는가 왜 국민들의 통장을 뒤지려 하는가 정문은 뭐 조용히 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필리버스터가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이 맨날 놀고 먹은 줄 알았더니 그래도 좀 하네 하고 국회에 대한 대중적 친근감을 불러일으키는 데는 필리버스터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필리버스터 끝나고요 사람들이 빨리 화장실 가라고 근데 아무런 뭐가 없었거든요 필리버스터 끝나고 9시간 후에 제가 화장실 갔어요 안 나와가지고 밥 먹고 물 먹고 막 이렇게 그때 물을 너무 많이 먹었나 그래서 컷오프 됐나 물 너무 엄청 먹었어요 그랬더니 화장실 가게 되더라고요 지나고 보니까 야 11시간 40분인가 뭐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기운은 힘은 한 10시간 더 해도 됐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힘든 게 몸이 힘든 게 아니라 진선미원이 계속 기다리고 있으니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그만뒀어요 힘이 떨어져서 그만뒀 건 아니였고 근데 뭐 잘 그만뒀지 뭐 자 여기까지 치면 안 날라오겠지? 아주 훌륭한 고민입니다 사람들이 많으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네 폼증 그만 잡고 이거 자꾸 얘기해 자꾸 저기 보고 저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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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조미에게 궁금한 건 하나도 없으세요? 다 알고 있었거든요 다 알고 있었거든요 참여를 많이 해주시면 되세요 참 감사드리고 제가 마이크를 잡을때다 말하지만 필리버스터 때 제가 설문을 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적이 하다가 자기가 자기 무대들 침대에 필리버스터에 나왔고 그냥 라이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또 진짜 길거리에서 테러도 많이 통도 받아봤고요 또 실천에서 오준도 받아봤고요 울산에서 대구에서 가끔 내 딸아마스 박근히 두개 넣어있을 때 강목으로 다리를 꽂아줬 것 같고요 질문 안하니까 자기 자랑질리를 하고 있어 자랑은 삼초만 끊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말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내 지치와 지책과 그런 걸 말하면 어 정촌로 의원님이 사주겠다 이렇게 전화했을 것 같긴 했지만 지금은 필리버스터 7일 동안 해서 제 회사가 다 망했고 다시 재건을 중이다 김빈 의원님처럼 그리고 아무튼 여러분 일단 라인사분 이유는 여러분 전파하셔야 돼요 전파 진짜 중요합니다 제가 꽤 지겹다고 들으셔도 돼요 근데 정말 전파하셔야 돼요 우리나 지금 여기 앞으로 올해서도 많이 오셨고 기억보기 다 알고 있었지만 너무 폼잡는데 질문 하나 있어요 정촌로 의원님한테 김종인이란 제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제가 착한 사람입니다 사실 왜냐면 저는 개인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야만 했던 당의 문화 당의 체질 이런거를 제가 지적하고 비판하는 거죠 한사람이 한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미워하는 미움받는 사람도 미워하는 사람도 마음이 불편하고 불행한 겁니다 그정도는 제가 합니다 근데 이번에 합의추대 부분은 어쩌면 존편들에서 또 욕할지 모른다 라는 생각을 하고 했습니다 왜냐면 그게 어어 하다가 그대로 갔거든요 그리고 그걸 노렸고 그래서 이것은 내가 억하심정으로 개인에게 대해서 보복한다 복수한다 원안 삼아서 그렇게 한다 하는 오해를 설령 받을지라도 그것만은 막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고 하루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종골 원내대표 하고 통화를 하면서 실제로 그 내용을 가지고 협의를 하러 만난다는 것도 알았고 그리고 그런 조짐이 당해서 움직임이 포착이 됐고 근데 이런 거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분노해서 분기탱착해서 행동할 때는 누가 시켜서 아무 관계 없고 내가 이것을 말하지 않는다면 내가 이것을 행동하지 않는다면 나는 불의에 눈 감는 거다 라고 생각이 들면 제가 못 견딥니다 어떠한 손해가 개인적으로 있더라도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건 내 자신이 내가 용납을 못해요 근데 제가 더컴 유세단 다닐 때 두 가지 마음으로 왔어요 여러분도 그런 거 첫 번째 당 최고 지도 부 자 에 대한 엄청난 분노 그리고 또 하나는 더컴 유세단 짠한데 박수에서 한번 쳐주고 가야지 이 둠호함을 가지고 왔고 선거 막판에는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이러다가 잘못되면 문재인 앞으로 못 볼지 몰라 이 문재인 위기로 이 세 가지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투표장에 대검을 넣은 거거든요 20대 30대 그래서 이겼다면 이긴 거거든요 물론 이긴 선거가 아니지만 비례대표로 응징을 더 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내가 이 당에 와서 왜 자꾸 이 당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이 당에 와서 내가 해줄 만큼 해줬다 낭떠러지로 떨어졌는데 내가 구해줬다 그건 본인이 구한 게 아니잖아요 국민들이 한 거 아니니까 그게 잘못됐고 그러니까 합의추대 해준다면 나는 그때 가서 할 용의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걸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전국 94군데를 내가 지원주세를 갔는데 그분들의 눈망울을 내가 아는데 나한테 와서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눈망울을 제가 잊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여기서 그냥 내가 좀 덜 까이려고 좋은 소리 들으려고 그냥 여기서 눈 감는 것은 그분들의 눈망울에 대한 배신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설령 내가 또 머랑들이 적 맞고 욕먹을지라도 이것은 나 아니면 할 사람이 없다 왜 그걸 아는 사람이 나밖에 없잖아요 전국을 다니면서 물론 김강김도 있고 김빈도 있지만 김빈 얘기해봤으면 볼륨이 작잖아 솔직히 그래서 제가 그렇게 치졸한 사람은 아닙니다 내가 그 정도 끝은 아니에요 그거는 저를 믿어주셔도 됩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자 한 분만 딱 더 질문 받고 오늘 마무리하고 맥주 마시기로 하죠 네 지금 두 편이 외국 두 편향들인데 지금 좌편향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좌편향 그러니까 적당히 있어야 되는데 한쪽만 쏠리는 현상 때문에 그러면 그거를 만들려고 하면 언제쯤 가능할 것 같습니까 네 아주 좋은 질문 해주셨어요 질문을 받아야 돼요 이렇게 종편향을 만들려면 거대 자본이 필요합니다 한 2천억 우리 필요해요 2천억 정도 모을 수 있는 능력과 2천억 정도를 쌓아놓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편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국민TV도 사실상 실패했잖아요 100억 모으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본을 가지고 종편향을 만드는 것은 자본은 모으기도 어렵고 종편허가가 또 하나 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해본 데가 해봤으면 좋겠어요 한결의 경향 오마이뉴스 뭐 다 합쳐서 그걸 하자는 사람도 있어요 누구냐면 손혜원 손혜원 뭐요 종편을 써야죠 좋아 모음으로 모음으로 하면 좀 힘들어 하여튼 근데 손혜원인은 한번 해보자고 그래요 해본 데가 해보고 근데 허가가 안 날 수 있고 자 그런데 이번 선거에 가장 유의미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SNS 팟캐스트가 종편이겠죠 가장 통쾌한 거였죠 네 그래서 우리가 SNS 팟캐스트를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팟캐스트 SNS 저희가 한 400만 안팎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걸 800만 이렇게 늘리면 더 이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저도 인기가 있든 없든 팟캐스트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저희가 팟캐스트를 다시 재개합니다 그래서 인기가 있든 없든 팟빵에서 100위권 밖으로 밀려나든 어쨌든 하여튼 합니다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팟캐스트를 듣고 하는 것이 정권교체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팟캐스트 안 듣는 사람 있잖아요 더 듣게 하는 것 그게 종편이 이기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있잖아요 EJ 파파이스 인구에 주소 링크 걸어가지고 막 뿌리세요 카톡에 그리고 한번 맞들리면 계속 들어와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의원님 진짜 재밌네 그리고 계속 듣게 돼 그리고 자기 고등학교 동창 모임 밴드 이런 데 막 올렸는데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 실천할 게 남아있습니다 생겼어요 여러분들 파파이스 이걸 일본으로 하고 전국구 그 다음에 EJ 이런 거 있잖아요 링크해가지고 밴드 막 올리세요 그리고 들어가게 한번 보라고 재밌을 거라고 그리고 재미없으면 내가 500원 주겠다고 이렇게 해서 파캐스트를 많이 붙들어 그렇게 하는 것 우리 다같이 한번 확인해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